영상의 연속성을 위하여 오후동 상편을 먼저 시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하루는 오후동이 날씨가 하도 무덥고 답답해서 순위를 데리고 남산골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오후동은 외삼촌 정선다를 만났다. 중궁이 폐출됐다는 얘기 들었는가? 어떻게 생각한 후? 여자는 왜 당하기만 해야 하나요? 화가 치밀대요. 질투로 상감의 얼굴을 손톱으로 긁은 중궁의 이야기이다. 중궁의 폐출 소식을 들었을 때 오후동이 느낀 솔직한 생각이었다. 젊으신 탓인지 상감도 너무하셨지? 그렇죠. 입장을 바꿔 상감이 중궁이라면요. 얼굴에 손톱 자국만 냈겠어요. 능지처참 아니 간이라도 뽑아내서 씹으셨을지도 모르지?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왜 여자만 죽어야 하는 거죠? 여자가 약하니까 칼자루는 남자가 쥐었으니까. 듣는 사람 없을 거라고. 속에 담아두었던 소리를 거침없이 털어놓고 있는데. 그 말 잘하셨수. 정선달. 뜻하지 않은 말을 던지며 바위 뒤로부터 한 여인이 나타났다. 얼핏 보기에도 기녀로 짐작이 가는 차림의 여성이었다. 나이는 30 고개를 갓 넘겼을까. 혼칠한 키에 서글서글한 두 눈이 인상적이었다. 여장부. 바로 그런 품모다. 이게 누구야? 소춘풍이 아닌가? 정선달은 반색을 하며 오우동과 인사를 시켰다. 소춘풍. 그 기명만은 모르는 사람이 드문 방대의 명기다. 오랜만에 좋은 얘기라도 듣고 싶어서 댁을 찾아갔더니. 여기 계시다는 부인 말씀입디다. 그리고는. 아까 그 말씀. 뻔한 이치지만 옳게 보셨구랴. 여자들이 너무 약하니까. 남정네들이 멋대로 구는 게 아니겠수. 화제를 그리로 끌어들였다. 그렇다면 우리도 강해져야 한다. 그런 뜻인가요? 오우동의 지체로선 한낱 기녀 따위 까마득하게 내려다 보이는 아랫것이다. 그러나 함부로 굴 수 없는 기품 같은 것이 느껴져서 오우동은 절로 말시부터 높여졌다. 이를 말씀입니까? 강해져야죠. 어떻게 강해지죠? 우리네 여자들에게 칼이 있나요? 권세가 있나요? 그러며 오우동은 반박을 해보았다. 그런 것이 없으니 마음이라도 강해져야지요. 마음만으로 될 일인가요? 됩니다. 소춘풍은 자신있게 잘라 말했다. 중궁도 마음만 강했더라면 그런 끔찍한 꼴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묘한 역설이다. 마음을 너무 강하게 먹은 때문이 아닐까요? 후궁의 침실에까지 뛰어들고 상갑님 면상에 손톱 자국까지 내는 행위. 여간 표독한 마음이 아니고는 못할 노릇일 텐데요. 물론 오우동의 반론은 상식적으로는 타당한 해석이다. 그러나 소춘풍은 서글서글한 그 눈에 느긋한 웃음을 담고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가 잘못 짚었나요? 제가 보는 강한 마음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슬이 푸른 칼날을 주먹으로 치는 만영을 부려보았자 자기 손만 상할 뿐이지요. 칼날은 끄떡도 없는데 주먹은 피투성이가 되고요. 상식을 밀어제치고 휘가 마드는 논리였지만 급서를 꽉 틀어지는 설득력이 있다. 어떻게 해야 그 칼날을 꺾을 수 있죠? 어느새 오우동은 그 설득력에 말려들고 있었다. 자신과 그리고 여유, 어머니 같은 마음이라고나 할까요? 웃음 담은 소춘풍의 눈이 잠깐 실눈이 되더니 말을 이었다. 남정네들, 사뭇 거세고 사나워 보이지만 제가 보기엔 철없는 섬머슴에나 다름이 없어요. 길길이 뛰다가도 젖이나 물려주고 옹야옹야 등을 토닥거리면 새근새근 잠이 들잖아요. 한술 더 떠서 무등이라도 태워주면 엉덩이 나가는 줄도 모르고 키득거리고요. 그건 구차한 아첨이 아닐까요? 아니죠. 데리고 노는 거예요. 멋 모르고 칼만 휘두르는 아이가 강하겠습니까? 그 아이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공깃돌처럼 놀리는 엄마가 강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다른 여자가 납풀거린다면 실석 없는 말재주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 이 여장도 소춘풍만은 실제로 그렇게 남자들을 데리고 논 사실이 있다는 것을 오우동도 알고 있다. 데리고 논다. 정선달이 멋쩍은 눈웃음을 치더니 허리에 차고 온 허리병에서 술 한 잔을 따라 마시며 곱씹었다. 내 꼴은 뭐가 되지? 나도 명색이 사내가 아닌가. 여봐요, 정선달. 소춘풍이 손을 내밀었고 정선달이 술잔을 건넸다. 사내도 사내 나름이지 않겠수? 술을 받아 마시고는 데리고 놀 남자가 있는가 하면 그 품에 매달려서 응석을 부리고 싶은 남정네도 있는 거라오. 정선달을 건너다 보는 눈에 기름기가 흥건했다. 그때 잔목 속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범바위 약수토엔 행락 인파가 한창 붐비고 있었다. 어후동은 신기한 별세계를 느끼며 그 속에 파고들었다. 소춘풍의 눈에서 정선달에 대한 심상치 않은 기름길을 읽게 되자 혼자 바람을 쉬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그 자리를 빠져온 것이다. 핑계만도 아니었다. 모처럼 바깥세상 아무런 구석도 없이 소다니고 싶었다. 해서 순이도 먼저 돌려보냈다. 집을 나올 적부터 소박한 상민 복장을 한 때문에 거추장스런 노을 따위로 얼굴을 가릴 필요도 없었다. 약수토의 풍경이란 그래 그러한 것이겠지만 어후동의 눈엔 신기하게만 비쳤다. 길이길이 모여서 노래하며 춤추는 젊은 아낙매들 술에 취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초로의 여인 속치마 바람으로 물을 맞는 처녀 그것은 여자의 세계였다. 한 구석에 앉아서 약수를 홀짝거리는 늑수레한 사나이 두 옷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숨도 크게 못 쉬는 소외된 몰골이었다. 처음엔 그 여인들의 그런 자유가 부럽기만 하다가 차차 가슴이 활란거렸다. 어느새 그들과 봉화되는 해방감이었다. 옷차림도 별다른 것 없으니 더욱 마음이 가볍다. 새댁 이리 와요. 구경만 하지 말고 같이 어울립시다요. 춤추던 아낙내 하나가 손짓을 한다. 그러지 않아도 양어깨가 스멀스멀 들먹거리던 오우동이었다. 약간의 어색함이 없지는 않았지만 마음에 눈 딱 감고 뛰어들었다. 제멋대로 흥따라 꽥꽥 소리를 지르면서 손짓, 발짓, 어깨춤, 엉동춤 되는 대로 돌아가고들 있었다. 이런 판에 중뿔나게 유서있는 가락이라도 뽑는다면 그건 촌스러운 겁못이다. 오우동도 되는 대로 손을 접고 어깨를 흔들며 돌아갔다. 한여름 더위에 해보지 않던 격렬한 몸짓을 하자니 등골에 땀이 잘잘 흘렀지만 도리어 상쾌했다. 한참을 그렇게 돌다가 문득 이질적인 시선이 느껴졌다. 먼 발치에서 웃는 눈으로 바라보는 사나이의 얼굴이 있었다. 전 남편 태강수의 횡포로 끔찍한 육경을 당할 뻔한 위기에서 구출해준 사나이 사엄부의 돌이라는 오종년이었다. 오우동은 순간 신경이 굳어졌다. 여자들만의 위락세계 그것도 처음으로 뛰어든 별세계에서 아는 남자의 시선과 마주쳤으니 당연한 어색함이었다. 그런 그에게 한바탕도 요란스럽게 여발한 듯이 노란하지만 오종년의 시선을 의식밖에 몰아내기는 불가능했다. 그것이 안타깝고 짜증스러웠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함께 추던 여자들도 이럭저럭 시들해졌던지 불불이 흩어졌다. 어우동도 하는 수 없이 나무 그늘을 찾아 땀을 들이고 있는데 그 사나이가 다가왔다. 이런 곳에서 낭저를 뵙다니 뜻밖 기회다. 오종년은 역시 웃는 얼굴로 말을 걸었다. 왜 나 같은 여자는 못 올 것인가요? 그런 뜻이 아니라 반가우세요. 오종년의 응수는 능글맞다. 어우동은 그의 아래위를 찬찬히 훑어보았다. 그럴 때 남자들의 눈은 여자를 보며 이 여자 맛이 어떨까? 달콤할까? 새콤할까? 씹히는 감촉은? 매끈할까? 쫄깃할까? 끈끈할까? 막연한 기대였어만 언젠가는 이렇게 낭저를 다시 만날 것만 같았소. 그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어우동을 응시했다. 쿡쿡쿡 갑자기 사나이가 나지막이 웃었다. 왜 갑자기 웃는 것일까? 무엇을 상상했기에 그때 갑자기 이것 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게야? 어깨를 치는 사나이가 있었다. 구전이었다. 허선달 집 근처에서 자신을 엿보던 자도 바로 그였다. 여러 날째 딱지를 맞고 등이 다를 대로 다른 그는 밤낮으로 어우동의 집 앞을 서송거리다가 오늘 집을 나서는 것을 보자 줄곧 미행한 것이다. 하다가 그는 낯선 사나이와 접근하는 정경을 목격하니 빗대가 지소사 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며 그런 반말지거리로 격한 감정에서 튀어나왔을 게다. 그러자 어우동은 차갑게 글을 짜 보았다. 뜻밖이었지만 놀라진 않았다. 오히려 이런 장면에 나타난 글을 재미나는 구경거리로 여겨보자는 마음이었다. 그래 두 남자를 붙여보는 것도 심심치 않을 거야. 자네는 누군가? 느닷없이 뛰어들어 불선한 언동으로 말을 거는 구전에게 오종년이 풍명스럽게 물었다. 자네는 누군데? 구전이 키득거리며 대물었다. 나 도원대가 모시는 사람이라고. 그 한마디면 누구를 막론하고 쥐구멍을 찾게 마련인데 구전은 흥하며 곧방비었다. 예상이 빗나간 오종년. 자네 신분은 뭐지? 김샌소리로 마주 물었다. 성상을 모시는 내금위에 있다고? 검찰의 실무자와 후왕의 경호원 서로가 녹록지 않은 권력의 그늘에서 활개치는 실력자다. 그건 그렇고 자네 모기의 낭작계 이토록 무험하게 구나? 권력면에선 적수이나 오우동과의 관계로 승부를 해보자는 것이다. 자네는 어떤 사인가? 구전은 또 벼물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양어깨를 쫙 펴며 오종년이 말했다. 낭자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적에 구출한 사이라고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이 없지? 알았나? 코를 벌룬 거렸지만 구전은 끄떡도 않고 이죽거렸다. 그만한 사이라면 대단할 것도 없구먼. 나는 이 사람과 살을 섞은 사이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이나. 오종년의 관자놀이 핏줄이 터질 듯이 격려했다. 사실이요 낭작? 만일 지난 날의 오우동이었다면 견딜 수 없는 수치심에 사지가 오그라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의 오우동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둘러댄다면 거짓말이 되겠네요. 안 그래요. 그리고 간드러지게 웃어보였다. 왜 그렇게 웃으세요 아씨?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 집에 돌아와서도 혼자 깔깔거리는 오우동이 순이에겐 이상하게만 보이는 모양이었다. 정말 우습다. 구전과의 관계를 거침없이 시인하자 우워지상이 되어 입만만 다시던 오종년의 몰골도 우스웠고 잠옷 승자인양 어깨를 으슥대던 구전의 표정도 우스웠다. 그때도 오우동은 계속 웃으면서 두 사나이를 남겨두고 산을 달려 내려왔다. 주제넘은 자만심을 되찾은 구전이란 자 오늘 밤도 분명 살퉭이처럼 방문을 두드리겠지. 예, 순이야. 얼른 바늘 한 묶음 하고 진한 먹물이나 준비해 놓도록 해라. 아니, 웬 바늘 묶음 이어 아시. 시키는 대로 준비나 하거라. 신나는 유희를 미리부터 음미하듯이 오우동은 실눈이 되었다. 밤이 이슥하자 예상했던 대로 구전이 방문을 두드렸다. 오우동은 비웃으며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었다. 지난 몇 차례 갑자기 방문을 닫아걸고 그를 거부한 것은 구전이 그자가 제처와 오우동 자기 사이를 오락가락한 데 대한 불쾌함. 자기는 별거 아니라면서 제처는 제1이라고 지켜세웠다는데 대한 굴욕감에서 시도해본 단순한 저항이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앙탈은 어느 여자나 부릴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그건 저항이 아니라 무력한 패배다.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치사한 논팡이에게도 내승스런 저에게도 내 몸을 별거 아니라고 멸시했다면 얼마나 희한한가 톡톡히 맛을 보여야 한다. 그 맛에 뼛골 마디 마디까지 녹신녹신 녹아든 그자가 환장이 돼서 매달릴 때 호되게 차버려도 늦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또 그 여자 남편이 저만 안다고 주접을 떨던 구전의 처의 콧대도 납작하게 눌러줘야지 진짜 여자의 매력이 사나이를 얼마나 미치게 하나 눈알이 쉬어 꼬부라지도록 보여주는 거다. 여보 나요 기어오를 대로 기어오른 어투로 구전은 재촉이었다. 어우동은 눈웃음을 치면서 문고리를 땄다. 어험 사나이는 거드름을 피우며 아랫목을 차지하고 다리를 꼰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동안 임자 낭자라고 깍듯이 부르던 칭호도 어디론지 던져버리고 임자라고 널죽이 부르며 그는 노닥거렸다. 몸을 사리던 마음 짐작은 간다고 남의 눈을 피해야 하는 사이이니 죄책감도 있었을 게고 이대로 가다간 큰 망신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았을 거고 나 그만한 이해는 할 줄 아는 사이라고 미적 지근한 상식의 눈을 대단한 통찰력 이라도 대는 것처럼 우쭐대고는 하지만 깊이 살을 섞은 사이가 쉽게 떨어지진 못하지 어림도 없다고 능글능글 여자의 무릎에 손을 얹는다. 그래요 그렇게 떨어지기 어렵던가요? 자기 마음을 사나이가 억척한 말을 그에게 뒤집어 씌우며 어우동은 사나이의 손을 밀어내렸다. 내 살을 더듬던 손에서 기름이 마르기도 전에 마누라를 끼고 뒹굴며 내가 세상에서 제일이니 어쩌니 설레발을 쳤다면서요. 그러고도 나하고 떨어질 수 없다는 얘긴가요? 뜻밖에도 그렇게 꽈되는 오우동의 독설에 부전의 안색이 멀쑥하게 빛을 잃었다. 그런 내막을 오우동이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 봐요. 사내 대장부가 조금은 끌끌한 구석이 있어야 잖아요. 물맛이 신통치 않았으면 딱 발을 끈을 노르시지 밤마다 지식지식 그 샘터는 왜 찾아 드시는 거죠? 낭자! 고쳐 부르며 부전은 고개를 떨구었다. 불찰이었소. 내가 성급했소. 낭자의 진가를 제대로 헤아려보지도 못하고 한데 속단을 한 건 사실이었소만. 그런데요.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 진귀한 주옥일수록 쉽게 빛을 바라지 않는다는 멸의를 깨닫게 된 거요. 진귀한 주옥. 오우동은 허리를 꼬며 웃었다. 진담이요. 낭자는 갈고 닦을수록 빛을 더하는 보기회다. 속이 느글누글해질 틀큰한 찬사를 거침없이 늘어놓은 구전의 표정은 그러나 진지했다. 늦춰선 안 된다. 목숨을 걸고라도 잡아야 하겠다고 마음을 굳혔기에 밤마다 낭자를 찾았던 거요. 목숨을 걸고라도 웃음이 남은 눈으로 오우동은 사나이의 눈을 깊이 파고 보았다. 그렇소. 목숨을 걸고라도 사나이도 복바로 눈을 떴다. 목숨까진 필요치 않지만 혼자 소리처럼 오우동은 뇌까리고는 믿어줘야지. 살짝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해야 믿어주겠소. 또 피라도 부려드리니까. 사나이는 바삭바삭 다 들어가는 소리로 매달렸다. 피 그게 좋겠구만요. 자기 내부에 잔인한 마성이 꿈틀거리는 것을 자각하며 오우동은 노래하듯 말했다. 어떤 표 누구에게 칼을 휘둘러야 하오. 당신 전남편 태강수 그자요. 숨가쁘게 다그쳤다. 지뢰짐작은 말라구요. 오우동이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그 서슬에 베리탄 치맛바람이 사나이의 목마른 관능을 휩쓸었다. 구조는 꿀꺽침을 삼켰다. 나 다른 사람의 피는 원치 않아요. 걸떡거리는 사나이의 목조슬 오우동은 흰눈으로 흘려보았다. 그렇다면 거기 구장사의 피 내 피 언젠가도 그것뿐이라고 하자놨어요. 나한테 줄 예물은 어리둥절 칼피를 잡지 못하는 구존에게 벗어보라구요. 야릇한 한마디를 오우동은 던졌다. 어서 벗으라니까요. 오우동이 재촉하자 사나이는 미련하게도 바지춤에 손을 가져간다. 그게 아니라고. 오우동은 짖굳기만 했다. 바지춤을 내리려다가 주춤해버린 구전 멍청한 눈알만 몰뚱거린다. 그 꼴을 흘려보면서 오우동은 속이 후련해지는 통쾌감을 느꼈다. 다른 면도 내게 그런 경향이었지만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서는 기동적으로만 움직여왔다. 남편 태강수와의 사이는 물론이었고 이 사람 구정과의 관계도 다를 것이 없었다. 이렇게 남자의 고삐를 휘어잡고 자의대로 휘둘러보기는 처음이다. 내 원하는 건 이거라구요. 순위를 시켜서 준비해둔 수영반을 묶음을 지워들었다. 몰뚱거리던 구전의 눈이 해벌어졌다. 오우동의 저의를 의아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피는 나지만 많이 안 날 거구요. 구장사 등에 내 이름 석자만 새기면 그만이니까요. 그제서야 여구 조건을 파악한 구전의 안색이 난처하게 일렁거렸다. 그 볼도 고소하다. 내금이 장사들 중에서도 으두마로 꼽힌다는 장골이니 반을 몇 대 찔러대는 아픔이야. 능히 견뎌내겠지만 진짜 아픔은 따로 있을 거다. 한 번 새기면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것이 자잘하고 한다. 내 이름이 그렇게 이 남자의 육체에 두고두고 남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그 악스런 그의 처가 얼마나 극성을 떨까. 난처한가요. 그렇겠죠. 앞으로도 나 아닌 딴 여자를 가까이 할 마음이라면 못할 노릇이겠죠. 지워지지 아는 여자의 여자의 이름 몸에 새긴 남자 어느 여자가 받자 하겠어요. 어우동은 잔인하게 긁어댔다. 실컷은 그만두라구요. 그쪽에서 목숨을 걸겠네 어쩌겠네 별소리 다 늘어놓기에 그렇다면 구장사가 얼마나 나를 원하나 알고 싶었을 뿐이니까요. 싫다는 사람에게 졸라댈 만큼 난 아쉽지 않다구요. 구전의 코끝에 들이대고 있던 바늘 묶음을 방 한 구석에 던졌다. 그러면서도 눈엔 호흡적인 기름기를 담고 사나이의 관능을 수조댔다. 낭자 헐떡거리면서 구전이 다가앉았다. 내가 언제 싫다고 했어? 그래요. 내가 보기엔 내키지 않는 얼굴인데요. 이젠 사나이를 완전히 손바닥에 올려놓고 굴리는 쾌감이 어우동의 싱골 마디마디를 짜리짜리 누빈다. 나 구전이 내가 원하는 건 거무칙칙하게 타들어가는 입술을 핥으며 사나이는 신음했다. 낭자뿐이요. 공연한 입에 발린 소리 어우동은 냉소했다. 말로만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고지들은 풋나기는 아니라고요. 치마자락을 살랑살랑 들쥬어 그 치맛바람을 다시 한 차례 사나이의 얼굴에 끼얹으며 어우동은 살짝 돌아앉았다. 내 말을 믿어줘. 사나이의 손이 어우동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그 손을 어우동은 모질게 뿌리쳤다. 나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걸 먼저 줘야 할 거 아냐요. 알겠어. 구전은 마침내 저거리를 벗어 던졌다. 그제서야 그를 돌아본 어우동이 헬금이 웃었다. 이름을 새겨도 좋다 그런 뜻인가요? 나도 사내대장부요. 굳어진 어깨를 구전은 어색하게 펴보였다. 어우동이 다시 바늘 묶음을 집어들고 목통을 끌어당겼다. 말해주겠지만 한 번 새기면 지울 수 없는 글자야요. 나도 그쯤은 알고 있어. 후회하지 않겠어요. 깐적깐적 못을 박는 소리에 사나이는 불끈한다. 나를 그토록 치사한 인간으로 아오. 어우동이 사나이의 등 뒤로 다가앉았다. 근육이 툭 붉어진 어깨며 늘씬한 허리 빛깔은 휘지 않지만 탄력있는 피부 무예로 단련된 사나이의 육체는 제복 탐스러웠다. 어우동은 목통을 넣고 사나이의 등떨미를 쓸어내렸다. 그날 밤 직업이란 놈이 유망 사이의 가래침을 뱉고 문질러대던 더러운 손길의 감촉이 새삼 숨얼거렸지만 그때의 오욕에 보복하는 두지가 함께 피어올랐다. 사나이의 근육이 전율하듯 웅틀거렸다. 나중에 딴소리는 않겠죠. 다시 못을 박았다. 나만 이러는 중천금 이하니 구조는 풋내 나는 큰 소리를 치며 어깨를 또 펴보였다. 반을 묶음에 목물을 듬뿍 짓고 사나이의 등 한 복판을 확 질렀다. 응. 신음 소리를 흘리다 구조는 그것을 삼켰다. 어집자는 사나이의 오기일게다. 수영이라는 거 얘기로만 들었지 자기 손으로 직접 떠보기는 처음이니 만큼 어우동의 손도 떨리는 것을 어쩔 수는 없었다. 바늘을 뽑아 보았다. 이십여대를 한 대 묶어서 지름 바늘 자국에서 목물과 범벅이 된 피가 바글바글 끓어 올랐다. 가슴이 뛴다. 난생 처음 자기 손으로 뽑아내는 피를 본 흥분일까 그 이상의 어떤 관능의 활란 거림일까 입술도 탄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황홀한 유혈이었다. 바늘을 고추잡고 계속 찔러댔다. 사나이의 양어깨에서 피보다 진한 땀방울이 솟아내렸다. 어우동은 속살 깊은 곳으로부터 물기가 끓어오르는 촉감을 느꼈다. 땀은 아니었다. 어우동의 이름자 첫자 어조사어자를 다 쓰고 나니 피곤이 엄습했다. 육체적으로는 대단한 작업이 아니었지만 정신적인 긴장이 엄청났던 것 같다. 좀 쉴까요? 바늘을 멈추었다. 사나이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런 허세에 오히려 연민이 같지만 어금니를 깨물었다. 부질없는 약한 마음은 버려야 한다. 다시 집어 집 우자를 뜨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자에서 흘러내린 핏물과 목물이 한데 섞여 자액을 분별하기 어렵게 되었다. 안되겠구만요. 다시 바늘을 멈추고 그때까지 곳곳이 앉아있던 사나이의 어깨를 찌고 눌렀다. 엎드려봐요. 퓨와 목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사나이는 고분고분 방바닥에 배를 깔았다. 그것이 그에게도 편한 자세일 것이다. 어조사오자에서 솟아나오던 핏방울은 이럭저럭 멈추었지만 그의 양어깨에선 계속 땀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명주 수건을 가져다가 닦아주었다. 사나이가 돌아보며 시 웃었다. 그런 손길이 흐뭇한 눈치였다. 그 웃음을 보자 오동은 후에 비슷한 마음이 들어 바늘을 꽂았다. 이름 석자를 다 뜨고 날 때까지 사나이는 용쾌한 마디 신음도 흘리지 않았다. 어워동의 작업은 집요하고 꼼꼼했다. 바늘 자국에 목물이 충분히 스며들도록 거듭 목질을 하고 나서 손을 떼었다. 이제 다 됐어. 다음에 있을 포상을 재촉하는 투로 구전히 물었다. 먹물이 말라야지요. 목이 마르 그려. 비릿한 눈웃음을 치며 사나이가 상반신을 일으켰다. 그 갈증의 의미 짐작이 가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오우동은 일부러 딴소리를 했다. 냉수 들겠어요. 술을 들겠어요. 기대에 어긋나는 말에 약간 시무룩해지면서도 술 사나이는 풀죽은 타협을 했다. 그것도 미리 준비해둔 술병을 집어주었다. 잔도 안주도 없었다. 이 사나이에게 주안상까지 차려줄 마음은 아니었다. 구전은 병재로 껄덕 껄덕 들이켰다. 그러는 동안에 어지간히 말랐다. 그 목물을 씻어내고 자기 이름 석자를 확인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지만 그대로 사흘쯤 버려두었다가 씻어내야 목물이 충분히 스며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참았다. 술 한 병을 다 마시고 나자 어지간히 쉬기가 돌았던지 내가 줄 것은 다 주었어. 이번엔 낭자가 줄 걸 주어야 하지 않겠어. 핏발이 선 눈을 번뜩이며 노골적인 재촉을 한다. 잘 참았으니 상을 달라는 말인가요? 사나이는 어린애처럼 고개를 끄덕 한다. 너무 보채지 말아요. 약속은 지킬 테니까. 오우동이 다시 그에게 등을 보이더니 거치마 끈을 풀었다. 그것을 본 구전 성급하게 매달린다. 보채지 말라니까. 상은 줄 사람이 주는 거지 받는 쪽에서 뺏는 법이 아니라고요. 뿌리쳤다. 구전은 엉덩 방아를 찍어 모기를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군침만 삼킨다. 그 꼴을 견눈질로 흘겨보면서 오우동은 찬찬히 거치마를 벗었다. 그만큼 애를 태워주었으니 이젠 본때를 보여줄 차례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남자의 욕정을 충족시키는 것만이 목적은 아니다. 먼저 내가 즐겨야 한다. 데리고 노는 거다. 놀고 싶은 마음 즐기고 싶은 여자라고 남자만 못할 턱이 없다. 여자가 자기 손으로 옷을 벗는 정경은 사나이에겐 더할 수 없는 자극일 것이다. 구전의 숨소리가 가쁘게 허덕거리고 있었다. 불을 꺼요. 입이 타는 소리로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사나이가 호겁지거 불을 끄고는 그 어둠 속에서 자기도 옷을 벗어 던지는 기색이더니 야수처럼 덤벼들었다. 상은 내가 준다니까. 오우동이 큰 소리로 한마디 하자 사나이는 맥없이 물러선다. 남자에게 이토록 호약한 일면이 있었던가. 우세한 고지를 정거하고 짓궂은 장난기까지 발동한다. 상을 받겠으면 절부터 해야 할 거 아냐. 두 다리를 펴고 귀찜을 짓고 버티어선 오우동의 입에선 절로 거칠어진 말씨까지 튀어나왔다. 절 그런 거 어렵지 않다고. 구조는 고지식하게 방바닥에 이마를 비벼대는 기색이었다. 상은 누가 주는데 방바닥이 상을 주나. 그제야 말귀를 알아들은 사나이가 무릎걸음으로 기어들었다. 상전의 발등을 핥는 강아지보다도 비굴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헐떡거리는 사나이의 감촉에 오우동은 회천의 승리감을 여왕처럼 상미하고 있었다. 승리의 퇴감뿐이 아니었다. 정골 깊이 길이 백열로 타들어가는 황홀감이었다. 하다가 드디어 또 하나의 문 숙망의 내문에까지 불이 붙었다. 그러나 불은 붙었지만 그 문이 열리자면 안타까운 강아지의 베레만으로는 미흡하다. 보다 강렬한 힘이 작용해야 할 것이었다. 하지만 여자의 화력에 휘둘려 기진맥진한 그는 최후의 요새를 코앞에 두고 싱겁게 무릎을 울고 만 것이다. 미안하오. 서리 맞은 배추 줄거리처럼 사나이는 길을 펴지 못했다. 그리고는 대단하구려. 과연 낭자는 전하에 둘도 없는 모기회다. 비굴한 아부까지 노닥거린다. 보복의 전항만을 따진다면 물론 완승이다. 더할 수 없는 본때를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그러나 승리의 통쾌감보다도 허허로운 바람이 심꼴을 불고 지나갔다. 이것은 무엇일까? 어워동은 촛불을 밝혔다. 술도 없어. 사나이가 비시시 눈웃음을 치며 청했다. 술은 뭘 하게? 불을 다시 떼야 잔소. 아쉽게 꺼진 물이니까. 또 하나의 문이 열리지 못한 관능의 아쉬움은 아직도 이글거리고 있다. 그리고 술은 또 한 병 문갑 위에 놓여있었다. 어워동은 그것을 견눈질로 긁여보았다. 거기 있었구만. 구전이 손을 내밀더니 술병의 입부터 가져갔다. 그 꼴을 쏘아보면서 오우동은 호망한 그 바람의 의미를 생각한다. 무엇일까? 그 바람은 구전이란 이 사나이에겐 실망한지 오래다. 그를 다시 받아들인 것은 굴욕적인 패배를 승리로 역전시키자는 오기에서 였다. 그러다가 또 하나의 욕구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먼저 즐겨야 한다고 데리고 놀아야 한다고 거기 까지는 좋다. 스스로 하늘이 되어 사나이를 질타하고 우롱하고 승복시키고 강아지처럼 충성을 다하는 꼴을 상미한 우위는 만족스럽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온 요살스런 생리의 변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사나이의 불길이 내문 깊은 곳까지 타들어오자 어집지 않은 자기합리화로 눈가림을 하고 땅으로 타락했다. 술 한 병을 다 켜고 난 구전이 허둥지둥 발목을 잡았다. 기다려보 불이 붙을 것 같으니 불 구역질이 치밀었다. 그따위 알량한 불 토하듯이 내뱉었다. 사나이의 얼굴이 비참하게 일그러졌다. 내 실력 그렇진 않았는데 낭자가 너무 대단해서 갈피를 못 잡은 거요. 하지만 이번엔 듣기도 싫다고 팔꿈치로 사나이를 물리치고 급히 옷을 걸쳤다. 똑똑히 말해두지만 거기같이 변변찮은 남자 꼴도 보기 싫다고 처음 작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본때를 보여주고 호되게 발길질을 한 것이다. 낭자 사나이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어쩌겠다는 거야. 폭력이라도 휘둘러 보겠다는 거야. 자꾸 강경해지기만 하는 오우동의 기세의 구전은 다시 풀이 죽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간청하는 게 아니오. 어서 이거나 입으라고. 그의 옷가지를 집어서 던져주었다. 그래도 엉거주춤하는 사나이를 내 말 안 들으면 사람을 부를 거야. 호되게 얼러댔다. 그렇다면 다시 오리다. 하는 수 없이 옷을 걸치는 사나이에게 오우동은 등을 돌리면서 또 허망한 바람을 느꼈다. 뭔가 헛다리를 짚은 느낌이었다. 모처럼 비상해 본 하늘이었지만 상쾌한 창천이 아니라 답답한 목구름 속을 허우적거린 허탈이었다. 또 방문을 두드린다. 구전일 깨다. 벌써 다섯째를 밤마다 이렇게 두드려대는 것이었지만 돌아앉은 오우동의 마음이 움직일 리 없었다. 낭자 방문을 못 여겼으면 말이라도 들어봅시다. 등이 달대로 달았는지 병든 스케처럼 헐떡 거리며 애원이었다. 어제도 그제도 이렇듯 구질구질 졸라대다가 마당에 인기척이라도 나야 도둑 고양이처럼 물러가곤 했다. 그런데 오늘따라 그런 인기척이 없다.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사이가 어떤 사이라고 말 한마디조차 인색하게 구는 거요. 갈수록 대대하게만 느껴지는 남자다. 오우동은 짜증이 치밀었다. 예순이야. 인기척이 없으면 억지로라도 그걸 쫓아버릴 생각이었다. 좀 내다봐라. 도둑갱이라도 얼씬대는 모양이다. 그날 밤 오우동이 하늘이 되어 구름을 부르고 비를 뿌리던 현란한 자극에 구조는 미칠 지경이었다. 제법 한량을 자처하는 그도 그토록 도발적인 여정을 맛보기는 처음이었다. 그래서 오우동의 왕강한 거부를 무릅쓰고 밤마다 이렇게 졸라댄 것이었지만 이제 저렇게 몸종까지 불러대니 이 이상 머뭇거릴 수는 없다. 순위에게 들킬 경우 당해야 할 난처한 입장을 생각할 만한 이성은 남아있었다. 그는 어금니를 깨물고 담을 넘었다. 내금이 무사들 중에서도 내놓으라 자부하는 장골 아무리 여자에게 매혹되었기로 이토록 거듭거듭 모욕을 당하고 보니 오기나 밤빨이 발동하는 것은 차라리 자연스러운 감정일 게다. 내년만 계집이더냐? 혼자 소리를 씹으면서 되돌아갔다. 아시 보세요. 귀엽죠? 빨래터에 갔다가 돌아온 순위가 어린 계집아이처럼 수선을 떨며 앞치마를 펼쳐 보인다. 고만고만한 자갈들이었다. 하도 귀여워서 주워온 거예요. 가지고 놀려고요. 공기또러도 십상이고요. 귀엽다. 새하얀 놈, 새카만 놈, 불그레한 놈, 파릇한 놈.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드는 파릇한 바탕에 신주를 두는 놈을 집어본다. 사늘하면서도 매끈한 감촉이 짜릿하게 관능을 자극한다. 우리 공기놀이 해요. 네, 아시. 심심하던 참이었다. 어우동이 눈웃음으로 응낙하자 순위는 방문 앞 땅바닥을 비질한다. 갈고 앉을 집방석을 가져온다. 부산이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알 두 알 차례로 주워먹기랄까요? 한꺼번에 잡아먹기랄까요? 공기놀이는 지극히 단순한 유의지만 그런 대로 지켜야 할 약속은 있다. 한 알씩 주워먹기일 경우 한 움큼의 공기또를 던져서 손등으로 받았다가 그것을 다시 던지고 한 알만 공중에서 잡아챈다. 그런 다음에 그 한 알을 올려던지면서 땅바닥에 깔린 돌 하나를 짓고 동시에 공중에 던진 놈을 받는다. 그때 땅바닥에 깔린 돌을 건드리면 실격이다. 가장 초보적인 놀이다. 이왕이면 세 알씩 상당히 기술을 요하는 방식이지만 오우동에겐 자신이 있었다. 그럼 먼저 해보세요. 아득한 어린 시절에나 즐기던 유희였지만 막상 돌을 잡고 놀려보니 천진한 흥분이 싫지 않다. 손등에 올렸다가 가려 잡은 하나를 쥐고 땅바닥에 깔린 볼들을 점검해 본다. 하얀 하얀 놈 까만 놈 파란 놈 셋이 한 손에 긁어 잡기 알맞게 모여있는데 또 한 알 볼 그레한 것이 까만 볼 곁에 바싹 달라붙어 있다. 그 볼 그레한 돌을 건드리지 말고 세 알을 주워 올려야만 자기 차지가 되는 것이다. 볼 그레한 그 그리 얄밉 다. 얄밉 다고 생각하자 문득 그돌이 자기 인생의 구정물을 튀기는 시야처럼 느껴졌다. 태강수가 장가든 소실 같기도 했고 구전의 처 노시 같기도 했고 또 어느 미지의 여자 같기도 했다. 그렇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꼴도 얄미 였지만 그것을 건드릴세라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살 피하면서 새알을 주워 먹어야만 하는 공기누리의 약속에 짜증이 치밀었다. 직구준 인생의 어느 단면을 보는 듯도 했다. 그 약속 반드시 지켜야만 하나 밉살스런 그 씨앗을 피해야만 하나 불량한 반감이 오우동의 손을 엉뚱하게 작동시켰다. 내 알을 한꺼번에 쓰러잡은 것이다. 어머어머 그건 약속이 떨리잖아요. 호들갑을 떠는 순이에게 그까진 약속 내 맘대로 고치면 그만이 아니냐. 오우동은 야릇한 투지에 이글 이글거리는 눈길을 쏘아붙이고 있는데 밀리리 까강깡 질탕한 풍악소리가 밤을 넘어 날아들었다. 아시 아시 구경났세요. 신뢰급제 육아라구요. 두 눈에 불을 켜고 순위가 팔랑거린다. 젊은 선비를 누구나 선망하는 출세길의 등용문인 대과의 새로 급제한 이른바 신은에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파격적인 영예가 베풀어졌다. 구강이 하사하는 어사화를 복두에 꽂고 골문을 나서면 미리 대기하고 있던 악공들과 광대들이 그를 맞아 백마에 올려앉힌다. 대과의 합격증 석격인 홍패를 앞세우고 시작되는 시가행진은 사흘 동안이나 계속되며 그래서 삼일류가 악공이 풍악을 울리고 광대들이 재주를 부리는 이 행렬은 어떠한 권위로도 처지 못하기 마련이며 연도에 모여든 남녀노소의 선망의 눈이 신은 한 사람에게 포구어진다. 딸가진 안악들은 저런 사위 얻었으면 하고 침을 삼키고 담놈으로 내다보는 처녀들은 이루지 못할 꿈을 그리며 한숨 짓는다. 우리도 구경 나가요 아씨 순위가 달뜬 소리로 졸라댔다. 구경 얼마나 잘생긴 사람인지 궁금하잖아요. 남들이 떠들어대는 실내 급제도 따지고 보면 풋나귀 수제 그에게 주어질 관직도 대단치 않다. 어우동의 지체로선 부러울 것이 못되었지만 얼마나 잘생긴 젊은인지 궁금하지 않느냐는 말에 은근히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한번 구경해볼까 사머리가 공깃돌을 물색했듯이 문남자들이 길가는 여자를 품평하듯이 소문난 그 젊은이 사나이로서 얼마만한 값이 나가나 뜯어보는 것도 심심치 순이의 오탄보를 가져오라고 해서 갈아입고는 순이를 따라 골목 밖으로 나갔다. 백마를 비껴 탄 그 씨는 나이는 어우동 또래쯤일까 괜찮다. 과거에 합격한 젊은이란 대개가 그동안 고시 준비에 시달리느라고 콩나물처럼 빗기 없는 창백한 약골이기 마련인데 이 젊은이는 다르다. 보기 좋을 만큼 햇볕에 구른 얼굴빛 야수처럼 정안하게 쬐진 두 눈꼬리 시원한 이마 밑에 툭 붉어진 콩나물은 사나이의 냄새를 짙게 발산하고 있었다. 그리고 큼직한 입 식욕도 어지간히 왕성할 것 같다. 저 젊은이가 여자고 내 눈이 남자의 눈이라면 어떤 입맛을 다시며 뜯어볼까 아직도 여자의 때가 많이 묻지 않았겠지만 그런 만큼 신선하고 탄력있는 근육들 한 번 때를 만나면 구름을 뚫고 등천할 용머리 그것이 선명하게 오우동의 정안을 파고드는 것이다. 너 혹시 알고 있느냐? 뭔 말씀이에요 아씨? 아까 그 사람 육아하던 신급제 말씀이에요? 어디 사는 누구라더냐? 왜요? 아씨도 마음이 끌리시나 봐 잘생겼죠? 순이는 달뜬 소리로 해득 버렸다. 묻는 말에나 대답을 하라고. 성은 홍가구요. 이름은 찬이라나요? 여기서 멀지 않은 사직동에 산대요. 오우동이 그 이름과 거처를 가슴 속에서 새김하였다. 다음날 순이와 마주앉아 다림질을 하고 난 오우동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손등으로 문지르며 흐뭇하게 웃었다. 좋은 옷 많으시면서 하필이면 왜 이런 옷을 지으십니까? 그 다림질감은 오우동이 직접 마름질을 하고 바느질을 한 삼배 치마 저고리였다. 내겐 단 한 벌 나들이 옷이란다. 그 옷으로 오우동은 갈아입었다. 그리고 머리엔 수건을 썼다. 어머나 시골 새댁 같네요. 이쁘시구요. 그렇게 보이냐 다행이구만. 역락없이 촌부였지만 의상의 색칠을 지우고 보니 오우동 본연의 자색이 오히려 돋보이는 듯했다. 가자. 어딜 가시게요? 귀여운 공기똘이라도 줍고 싶구나. 네? 오우동의 말뜻을 새겨 듣지 못한 순이는 고개만 갸우뚱 거렸다. 공기똘 골라서 가지고 놀고 싶어도 집안에만 들어 앉았으면 될 일이냐. 제가 주워다 드리면 되죠 뭐. 요전날처럼. 그 말을 액면 그대로만 듣고 순이는 맹한 소리를 한다. 남이 골라주는 거 눈에 차겠냐.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골라야지. 입으로는 농담처럼 노닥거렸지만 가슴은 활랑거리고 있었다. 집을 나선 오우동은 사직동쪽을 향해 내려갔다. 막연한 걸음이었지만 목적은 있었다. 자기 눈으로 보아둔 귀여운 돌. 신급제 홍천에 거쳐가 그것이라는 순이의 말에 기대를 건 것이다. 사나이의 집 근처를 서성거린다고 사나이를 만날 공산은 기박하다. 하지만 공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루의 뜻을 못 이루면 이틀 그것으로 안되면 사흘 나흘 집요하게 노리면 언젠가는 잡게 되는 것이 사냥 꼴이다. 삼배치마 저고리를 새로 지어있게 된 것도 그런 사냥을 위한 준비 작업이었다. 그런데 첫 출발부터 운이 좋았다거나 할까 저 아래 송첨교를 한 사나이가 건너오고 있었다. 홍찬이었다. 저녁해가 인왕산 산마루에 걸린 시각이기도 했지만 그는 약간 비틀거리는 갈짓자 걸음이었다. 어디서 한 잔 걸치고 오는 것일까 이럴 때 여자가 눈웃음을 치는 이른바 추파는 도발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자신을 싸게 던지는 천기를 면치 못한다. 오우동은 차라리 차갑게 타는 눈에 홍건한 기름을 담고 사나이를 응시했다. 그의 모두를 빨아들일 것처럼 홍찬도 마찬가지로 오우동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이윽고 그의 눈빛이 깊은 눕에 빠진 야수처럼 허우적 거렸다. 그제서야 눈꼬리에 회심의 미소를 새긴 오동이 획 등을 돌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낚싯바늘에 고기가 걸렸다고 포둥지둥 잡아당기는 수작은 분나기에 성급합니다. 뒤에 쳐져있던 순이가 따라가려고 하자 사나이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누구지? 소리를 죽이고 물었다. 그러면서 그의 눈은 끈끈하게 오우동의 뒷모습을 쫓고 있었다. 순이는 잠깐 장난스런 웃음만 피워보였을 뿐 해답은 않고 그의 곁을 빠져갔다. 오우동은 발길을 돌려 사직단 옆으로 난 산길을 더듬어 올라갔다. 그 사람이 따라오네요. 뒤를 돌아보며 순이가 속삭였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오우동이 몇 마디 귀에 말을 넣어주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 안해요 아씨. 눈만 말똥말똥 고개를 꼬는 순이에게. 시키는 대로만 하라니까. 힘주어 못을 받고는 순이를 그 자리에 남겨둔 채 혼자 올라갔다. 홍찬이 순이에게 다가왔다. 그 새댁 누구냐 니까. 그건 왜 모르시나요? 쌀쌀하게 빼면서도 순이의 눈은 앙큼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냐. 어머 망측도 하셔라. 처음 보는 남정내가 그게 무슨 말씀이시여요. 너도 어린애는 아니니 그만하면 내 말듯 짐작이 갈 게 아니냐. 홍찬은 멋쩍게 웃으며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말하겠지만요. 우리 아씨 소문난 열려라구요. 겨우 그런 식으로 사나이의 궁금증에 순이는 불을 질렀다. 서울 태생이면서도 시골로 시집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바깥 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다면 청상이라? 홍찬의 숨이 가빠졌다. 친정 부모님께선 개가하란 분부시지만 막무가내어요. 여자는 평생토록 한지아비만 섬겨야 한다면서요. 어우동의 남녀간관은 전여거리가 뭔 소리였다. 사나이는 침을 삼켰다. 금단의 과실일수록 구민은 한층 동하는 법이며 그런 사나이의 속성을 예약스럽게 계산한 수작이었다. 어우동은 이미 숲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아까운 걸 그 같은 미색이 공방에서 썩다니. 썩긴 왜 썩어요? 쇠파리 한 마리 얼신 못하게 깨끗이 수절하시는 아시가요? 순이는 야실야실 나폴거렸다. 어우동으로부터 은밀히 받은 자기 사명이 무척이나 재미난다는 얼굴이었다. 썩는 거지. 쇠파리 더럽다고 나비까지 마다하니. 나비라고요? 그게 누군데요? 바로 나. 홍찬이 넙죽하게 웃었다. 어머어머. 호들갑을 떠는 순이를. 내가 세댁을 위한다면 꼭 해야 할 일이 있느니라. 홍찬은 의문스럽게 구슬러댔다. 지가 할 일이라고요? 세댁이 가엾지 않느냐? 새파란 나이에 밤마다 빈방을 지키다니 더더구나 세상에 둘도 없을 아리따운 꽃이. 딱하긴 해요. 사나이의 마롤가미에 말려 들어가듯 순이가 한숨 섞인 소리를 흘렸다. 어떤 땐 뜬 눈으로 밤을 새우시는 것 같아요. 암 그렇겠지. 홍찬은 신이 나서 북을 쳤다. 그러니 너라도 나비를 불러다가 외로움을 덜게 해야 할 게 아니냐? 그런 짓 했다가 혼이 나게요? 순이가 또 꼬리를 빼는 신용을 하자. 겉으로는 팔쩍 뛰는 체하겠지만 속으로는 무척 고마워할 게다. 여자의 마음이란 그런 게 아니냐? 홍찬은 한 걸음 더 파고들었다. 설마? 하면서도 순이는 솔깃한 얼굴이 된다.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세댁과 만날 수 있는 장소만 일러주면 되니까. 순이는 눈을 깜짝거리며 오우동이 사라진 쪽을 헬금 돌아본다. 그런 말 지가 했다는 말씀 아무에게도 안 하시면 몰라도 물론이지 사내대장도 그런 말을 함부로 지껄이겠느냐? 밤중에요. 저 위 약수터에 가보세요. 친정 아버님이 편치 않으셔서 밤마다 거기서 치성을 들이시니까요.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 걸까? 나를 찍어 누르고 화끈거리는 피를 식혀줄 바위만 기다리고 있는 걸까? 오우동은 곱씹고 있었다. 홍찬과 흥정된 경위는 순위로부터 다 들었고 흥정은 오우동이 바라던 방향으로 낙착되었다. 지금쯤 그는 그 약수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지. 그리로 가기만 하면 거래는 성립되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행동에 옮기자니 여자로선 어쩔 수 없는 자의식이 알찡거린다. 짐승같은 갈증만 풀어보자는 욕심이라면 자기 자신이 너무 치사하다. 배리고 논다. 사나이를 흔히 그렇게 하듯이 나도 하늘이 되어 깃을 쳐본다. 조금은 명분이 서지만 뭔가 미흡하다. 홍찬의 풍모를 떠올려본다. 내가 갈망하는 단 하나의 사나이일까 후회는 없어야 한다. 구정과의 관계같은 실망을 베풀이해서는 안 된다. 다시 구역질라는 구정물을 켜는 오역을 또 당할 수는 없다. 홍찬이란 남자 구정물은 아닐까. 젊은 나이에 홍패를 땄다는 세속적인 영예 따위는 아무래도 좋다. 인간 자체가 나를 꽉 채워줄 만큼 끌끌 해야 한다. 청결한 이마 정안한 눈매 준수한 콧날 정력적인 입 외양만은 가히 데리고 놀만한 돌이다. 하지만 내용은 그건 미지수다. 가까이서 만나고 호흡을 통하고 마음을 열어보고 살을 섞어야만 비로소 판명될 비밀. 사전에 이로쿵 저로쿵 찍고 까부러 보았자 답답할 뿐이다. 어우동은 그 삼배옷 차림으로 방을 나섰다. 여자 혼자의 방길이니 어느 나들이라면 순이라도 데리고 나가야 든든하겠지만 남자와의 미래에 그런 혹을 달고 갈 수도 없어서 혼자 뒷문을 빠져나갔다. 가슴이 울렁거리는 흥분이 없을 수 없었다. 내가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닐까 걸음을 늦추어 온다. 하지만 모처럼 찾아낸 공기떨 때를 놓치는 건 변변찮은 망설입니다.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늦어졌다 빨라졌다 하는 걸음에 맞추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뒤를 밟은 사나이가 있었다. 사나이의 양어깨는 살기에 굳어져 있었다. 오우동의 신경은 앞으로만 달리고 있으니 뒤를 쫓는 미행자의 살기를 감독하지 못한 것도 당연한 노릇이었다. 사직동 골짜기로 접어들면서 오우동의 여심이 또 흔들거렸다. 그 사람이 과연 와 있을까? 내가 공연이 헌물만 켜는 게 아닐까? 와 있더라도 그렇다 말 한마디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여자가 호락호락 만나준다고 피웃진 않을까? 내가 무슨 변변 차는 생각을 곱짓고 있는 거야? 오우동은 자신에게 짜증을 냈다. 그때 등 뒤로부터 예기치 않은 발걸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환한 달빛이어서 사나이의 윤곽이 이내 파악되었다. 구전이었다. 자기를 강아지에 비유하면서 능멸했다는 오우동에게 이를 간 그는 잔인한 보복의 기회만 노려왔다. 오우동이 거쳐하는 별당으로 뛰어들까도 했지만 그것은 어느 모로나 적당한 장소가 아니었다. 오우동이 소리만 질러도 가인들이 몰려들겠으니 말이다. 그래서 집 밖을 서송대면서 외출할 기회만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너를 주옥처럼 모셔왔다. 피도 부렸고 내년 이름까지 등에 새겼다. 구전은 지금도 치를 떨면서 뇌 까렸다. 그런데 내년은 뭐라고 시부롱 됐지. 강아지라고 잔밥 덩이를 던져주었다고. 이럴 때 당혹하는 놀라움보다도 앙연한 투지가 앞서는 것이 오우동이 타고난 성격이다. 그래서? 냉랭이 대멀었다. 나도 대장부 그 같은 수모를 감수하겠느냐? 똑똑히 들어두라고. 나 구전이란 사나이 대로 받았으면 말로 갚는 성미야. 그러니까 찬밥 뚜어덩이 값으로 더운밥 한 수치여 바치겠다 이거야? 닥치지 못할까 인형 저강한 사나이가 오우동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내년에 그 낫자 오우동의 얼굴에 사나이는 바짝 눈을 들이댔다. 남자들을 홀리는 요사스러운 낫자 하지만 그것도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허리 춤에서 바늘 한 묶음을 뽑아들었다. 내년은 내 등에 이름자를 새겼지만 나는 내년 상판에 안갱이를 그려줄 거다.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는 안갱이 오우동의 얼굴에 수용바늘을 꽂아주겠다는 것이다. 구전으로서는 최고의 복수로 택한 방법일 게다. 얼굴 그것은 여자의 전부다. 더더구나 미모를 자랑하는 여자에겐 할 말이 있느냐? 그것도 허리에 찬 목통에 바늘 묶음을 잠그었다. 이상하다. 죽음보다도 더한 위기에 직면했으면서도 두려움도 절망도 느껴지지 않는다. 거기가 과연 내 얼굴을 망칠 수 있을까? 노한 자신이다. 구전의 독수를 제지할 아무것도 없으면서 말이다. 왜? 내가 마음에도 없는 협박이나 하는 줄 아느냐? 이제 와서 내년의 납작을 애석해 할 것 같으냐? 머리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다 끝났다고 내겐 내년을 미워하는 마음뿐이라고 그렇지만 거긴 못할 거야 못할 거야 이런 경우에 그런 말 깨끗이 망하자는 바락도 아니었다. 뭐냐? 기부림을 쓰면서 구전히 목통에서 수영 바늘을 뽑아들었다. 목물 방울 맺힌 바늘들이 눈앞에서 떨고 있었다. 어우동은 그것을 눈독바로 뜨고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이 얼굴 어느 부분에 건 꽂히기만 하면 다시 볼 수 없는 추물로 전악할 판인데 왜 이렇게 태연할까? 내년은 뭘 믿고 그렇게 당찬지 모르지만 나는 한다면 한다고 다짐하면서 구전은 머리채를 끌어당겼다. 머리털 전부가 뽑히는 것 같은 통증의 이를 악무는데 이변이 발생했다. 뭔가 검은 것이 날아들더니 눈앞에 다가온 바늘 묶음을 떨쳐버린 것이다. 동시에 머리털을 당기던 구전의 손도 풀렸다. 홍찬이 버티고 서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은 다음 순간이었다. 그의 주먹이나 발길이 구전의 팔목을 후려친 것일까? 니놈이냐? 구전이 빈 주먹을 떨었다. 그것까지 알 것은 없고 홍찬은 가라앉은 소리로 응수했다. 듣자하니 여자에게 체낭갚음으로 그런 짓을 하려던 모양인데 과히 보기 좋은 꼴은 아니구먼. 내놈은 모른다?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떤가? 나는 다만 연약한 여자가 당하는 행패를 제지하자는 것뿐일세. 너 죽고 싶으냐? 구전이 허리춤에서 등침 한 대를 뽑아들었다. 죽고 쉽진 않지만 죽진 않을 걸세. 안 죽어. 이 바늘 끝엔 극약을 발랐는데도 여차하면 이걸로 저 여자를 죽일 작정이었다고. 무서운 바늘이로구먼. 하지만 그 바늘이 내 몸을 찔러야 죽지. 찌르고 말고 당장. 구전이 몸을 날려 돌진했지만 그러나 홍차는 그것을 가볍게 흘렸다. 비저처럼 날렵하고 유연한 동작이었다. 제1격에 실패한 구전은 무예가로서의 이성조차 흐려졌던지 마구 찔러댔다. 그럴 때마다 홍차는 나비처럼 몸을 날렸다. 제법 제법 수는 솜씨 같긴 하네만 마음을 가라앉혀야지 눈먼 멧돼지처럼 날뛰기만 해서야 되나? 체력만 소모하고 헐떡거리는 구전을 홍차는 점잖게 비양됐다. 아무래도 틀린 노릇이니 오늘 밤은 곱게 물러가게나 공연이 닫히기 전에 구전도 그 방면에서는 꽃피는 무사이지 아는가? 이쯤 되고 보니 상대편과 자기의 영향의 격차를 깨닫지 못할 턱이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리를 말고 도망칠 수도 없다. 사나이의 오기 더더구나 오우동이 지켜보는 자리다. 독침을 고쳐잡고 다시 돌신했지만 이번 역시 허를 찌르고 비틀거리는데 홍찬의 날랜 발길이 날아들었다. 급서를 챈 것일까? 허리를 꺾어 쓰러진 구저는 움직이질 못했다. 혼절한 것이다. 한숨 푹 자야 깨나겠지. 숨결 하나 헝클어지지 않은 목소리로 뇌에 가리며 홍찬이 오우동에게로 다가섰다. 비녀의 말로는 수절하는 열렬하더니 그렇지도 않은 모양이구려. 비릿한 눈가에 웃음을 담았다. 하지만 오히려 다행이 왜다. 꼬치꼬치 정이 마른 열려보다는 다가만 유녀가 얼마나 좋소. 구전이 짓거린 몇 마디로 오우동의 정체를 환희 파악한 듯했다. 계산밖의 돌발 사고로 오우동의 염남 작전은 묘하게 빗나가고 말았다. 당혹할 수밖에 없었다. 밤마다 치성을 들이러 약수터에 간다면서요? 홍차는 짓궂었다. 이 사나이를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 작전의 차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이 사나이의 구출을 받았다는 점. 또 하나는 가면이 벗겨지고 오우동 자기의 실상이 탈로 되었다는 점. 우선 그에게 빚을 줬다는 사실이 문제다.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오우동은 재빠르게 배짱을 굳혔다. 저 남자가 내 종자라면 상전을 위해서 그만한 충성은 당연하다. 빚이 될 건 없다. 내가 우위라는 자극만 견제한다면 연료의 가면이 벗겨진 데 대해선 더더구나 신경 쓸 건 없다. 아무래도 벗어야 할 일시적인 탈이었으니까 어워동은 치맛바람을 날리며 사나이에게 등을 돌리더니 약수 토하는 반대쪽으로 몇 걸음 내려갔다. 가다가 호젓한 위치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사나이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다. 앞내 맡은 스케처럼 덤벼들 것인가. 그런 식으로 성급하게 나온다면 실망이다. 사나이의 인간적 미처는 뻔하니까 헐떡 헐떡 따라오며 눈치만 살필 것인가. 그것도 변변치 않다. 그러나 홍찬이 취한 반응은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능청맞게 휘파람을 불어댄 것이다. 왕조시대의 선비가 휘파람을 불었다고 하면 위화감을 느끼는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도 휘파람 잘 불기로 이름난 사람의 기록이 있다. 중정 때의 학자이며 음악가였던 북창정념이 불던 휘파람은 마치 피리소리 같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홍찬의 휘파람 소리도 삶은 멋들어졌다. 가락은 처형과 듣는 사람의 정거를 흥겹게 흔들어댄다. 오우동이 자기 집 쪽을 향해 걸음을 옮기자 사나이는 소리 없이 따라오는 기색이었다. 걸려든 배호가 팔딱거리는 감촉을 낚시줄을 통해서 즐기는 기분이다. 자기 집 뒷문 앞에 이르러 오우동은 걸음을 멈추고 살짝 돌아보았다. 사나이도 십여보 저편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제 그만 잡아챌까. 그러나 오우동은 마음에 도리질을 하고 뒷문으로 들어서면서 빗장까지 질렀다. 그런 여자의 행동을 홍찬은 덤덤이 바라보다가 담밖에 서있는 느치나무 가지로 올라갔다. 환한 달빛이 내려 비치는 집안은 조용하기만 했다. 밤이 이승한 탓인지 불을 밝힌 방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그러나 고지역 방 하나에 불이 밝혀졌다. 물론 방금 들어간 오우동이 밝힌 것이다. 별당이라? 그렇다면 그 여인 복장은 그러했지만 이 집 박지사의 딸이 아닐까? 홍찬은 고개를 꼬았다. 촛불을 밝히고 삼베치마 저고리를 벗으면서 오우동은 이글이글 눈을 태우고 있었다. 이 방에 불이 켜지는 것을 사나이는 보았겠지. 그 다음에 그가 취할 행동은 담을 넘고 뛰어들 것인가? 보통 남자라면 그렇게 할 것이다. 뒷문을 잠근 것은 조금은 애를 태워주자고 고리를 사려본 장난이었지만 방문은 잠그지 않았다. 촛불도 껐다. 처음 만난 남자. 아무리 욕심은 굴뚝 같더라도 환희 불을 밝힌 방에 끼어들기는 난처할 것이다. 남녀의 은밀한 통정엔 어둠이 차라리 마음 든든한 보호의 장맛. 사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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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방이 내 방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것이다. 어떻게 접근해 올까? 성급하게 덤벼들까? 능글맞게 기어들까? 목이 마르다. 입술이 자꾸만 탄다. 그러면서도 속살은 질폭하게 젖어들기만 한다. 그러나 사나이의 인기척은 좀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뒷문을 닫아 공개 잘못이었을까? 그것을 액면대로 거부의 의사 표시로 지뢰 짐작하고 지시지시 뒷걸음질을 친 것일까? 차라리 뒷문도 잠그지 말았을걸. 공연한 꼬리 사리지 말고 낚시줄을 당겨서야 하지 않았을까? 무슨 치사한 생각? 어우동은 자기 자신을 꾸짖었다. 그토록 여래가 없는 남자라면 그만한 일로 옥무늬를 뺀다면 그건 대호가 아니다. 하차는 피라미 일 뿐이다. 이럭저럭 한식경은 지났겠지만 사나이의 기척은 역시 없었다. 모처럼 마음 먹고 시도해본 최초의 낚시질이었는데 어이없이 허탕을 치고 만걸까? 바삭바삭 타는 이미 쓰기만 했다. 홍창가의 정사를 상상해보았다. 몸이 타기 시작한다. 어? 저 남자의 몸은 어떤 몸일까? 도도한 금지를 깎아내리는 비참한 상상에 진조리를 치고 있는데 문득 인기척이 신경에 걸려들었다. 발소리였다. 소리는 다가오고 있었다. 비참하게 이지러졌던 어우동의 가슴이 조금씩 흥분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렇지. 바늘에 걸린 제놈의 고기가 끌려들지 않고 어쩔라고. 홍찬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방문이 열렸다. 어우동은 그 방문에 등을 돌리고 잠든 신용을 했다. 제물에 기어드는 고기 털근 털근 움켜잡을 것까진 없다. 대가리를 비벼대며 꼬리를 치며 잡아달라고 안다를 떨 때까지 느긋하게 기다려도 늦지는 않는다. 방문이 닫혀지는 가벼운 소리. 잠시 전에 혼자 곱씹던 궁금증을 어우동은 다시 책임질해 본다. 성급하게 덤벼들까 능글맞게 기어들까 아니면 흥얼흥얼 전주공을 읍조리는 여유를 보일까 그러나 어우동의 상상은 모두 빗나갔다. 붓이 떨치는 소리와 함께 촛불이 밝혀지더니 내가 왔다. 소름끼치는 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구전이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잠시 정신을 잃었을 뿐이야. 일그러진 웃음을 새긴 구전의 얼굴이 귀신처럼 보였다. 살아난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냐. 그는 또 수용 바늘을 뽑아들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한 번 마음먹은 일에 끝장을 보고야만 바늘에 목물을 찍었다. 소리를 질러도 좋다. 하인배들이 몰려들겠지. 하지만 그 이전에 내년 낮짝은 안갱이가 된다니까. 사직동 골짜기서 당했을 적엔 묘한 자신이 있어서 안차게 굴어보았고 홍찬의 출연이 그 자신을 뒷받침해 주었지만 지금은 그 같은 자신도 가져지지 않는다. 곰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왜 주둥이를 떼지 못하지? 소리를 못 지르지? 그러나 오동은 생긋 웃었다. 웃어? 사나이는 약간 어리둥절한다. 그렇지. 데리고 놀아야지. 이 남자는 미친 개니까. 살살 구슬리는 여유를 가져야지. 웃읍지 않고요. 구장사는 너무너무 고지식한걸요. 마치 선머스매처럼. 실상 다분히 고지식한 데가 있는 구조는 눈만 몰뚱거렸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남의 말만 고지 듣고 그렇게 핏대를 올리는 건 아니라고요. 남의 말? 그럼 그런 말 안 했다는 거냐? 강아지니 찬밥이니? 사나이의 말투가 약해졌다. 안 했다는 게 아니지만요. 서서히 자리를 굳히는 여유를 느끼며 오우동은 꼬 눈웃음을 그렸다. 그런 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옥이 있는 여장부예요. 구장사 안악이란 여자가 뛰어들어 깐족깐족 긁어대는데 무슨 말은 못하겠어요. 흠 구전의 손에서 바늘 끝이 죽여졌다. 내 처가 극성을 떨었다 그거지.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다. 몇 번 말해 알아듣겠어요. 몇 차례나 나를 내댄 건 도둑갱이 어쩌고 소리를 지른 건 우리가 어디 떳떳한 사인가요. 후회도 할 거고 체면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나이를 어루만지고 노닥거리면서 이건 뭔가 치사한 꼬리질이 아니냐는 회의도 고개를 들었지만 그게 아니라 미친 개를 토닥토닥 잠재우는 성숙한 여유라고 오우동은 자부했다. 오늘 밤 그 남자는 독이 풀린 사나이가 미련의 꼬리를 흔들어댔다.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오우동은 잡아떼었다. 그리고는 속치마를 흔들어 촛불을 껐다. 미친 개에겐 그것만이 마지막 약이다. 이것은 무엇일까. 사나이는 헐떡 헐떡 들어오고 있었다. 더러운 타협이 아닌가. 목물 묻은 바늘끝이 무서워서 오리를 드는 기여란 굴복이 아닌가. 그러나 오우동은 저항 없이 문을 열었다. 데리고 노는 거라니까. 미처 날뛰던 개가 양처럼 유순해졌잖아. 미안하오 임자. 마음 제대로 헤아리지도 못하고 설친 건 내 불찰이었소. 찬밥 한 덩이 입에 문 강아지는 킁킁 콧소리였다. 이제 곧 잠이 들겠지. 이럭저럭 고비는 넘어간다. 이럭저럭. 안이한 자의에 빠지려는 자신에게 오우동은 짜증을 느꼈다. 고비를 넘기는 것만 다행히 여기는 시사한 흥경으로 끝낼 수는 없다. 잠시 눈을 감고 빌려만 주는 고기통이가 되기는 싫다. 나도 가져야 한다. 주는 만큼은 주는 이상으로 다행히 육체는 의식을 선행하고 있었다. 부끄럽던 자기 색종의 여열도 작용한 탓인지 사나이가 들어오자 오우동은 쉽게 긁기 시작했다. 임자는 역시 구조는 좋아하며 열을 올렸다. 이것저것 따지고 곱씹을 건 없다. 이 순간은 이학스럽게 내 실속만 차려야 한다. 그 눈물에 오우동은 스스로 부채질을 했다. 지난번 어느 때보다도 사나이는 억척스러웠고 오우동도 탐욕스럽게 작동했다. 한 방울이라도 단 한 방울이라도 미칠 수는 없다. 사나이가 효유하면서 일보 전진했다. 또 하나의 문 그 문을 드디어 박차고 들어선 것이다. 비명을 지르면서도 처음으로 들어서 보는 옥문 내실의 절묘함에 사나이는 황취하고 있었다. 오우동도 처음으로 맞아들이는 옥문의 객을 주무르고 굴리고 꼬집고 핥히고 짓니겼다. 육감뿐 이었다. 의식은 바람처럼 어디론가 흩어지고 없었다. 마침내 한 쌍의 야수는 동시에 전신을 경련하고는 늘어졌다. 얼마 후 구전이 불을 밝히더니 땀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는 오우동 몸을 자기 옷자락으로 닦아주기 시작했다. 충실한 강아지가 상전을 핥아주는 그런 몰골이었다. 오우동은 지그시 눈을 감고 몸을 맡기고만 있었다. 후회는 없다. 준 것보다도 가진 것이 더 많으니까. 이마로부터 시작해서 목돌미 등 가슴 패기 구전 자신은 벌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닦아 내려갔다. 이 사나이 앞으로도 계속 꼴떡거리며 찾아들겠지. 아무려면 어떻냐. 그때그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귀찮으면 뱉고 아쉬우면 삼키고 그뿐이 아니냐. 지난 날처럼 톡톡 튀기기만 할 건 없어. 오우동은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많이 넓어진 것 같은 흐뭇함이었다. 그 휘파람 소리였다. 홍찬이란 사나이를 낚아보던 밤으로부터 사흘째 되는 밤이었다.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반쯤은 반념하고 있었는데 호기는 아직도 바늘을 물고 발닭거린다. 방문을 나서서 뒷문으로 걸음을 옮겼다. 멀어졌던 휘파람 소리가 가까워 온다. 오우동은 침을 삼키며 뒷문 빗장을 닦고 반쯤 열고 그 뒤에 몸을 숨겼다. 휘파람 소리가 뚝 그치고 사나이가 걸음을 멈추는 기색이더니 발소리를 죽이고 문 안으로 들어섰다. 문짝 뒤에 오동이 숨어있다는 사실은 눈치채지 못했던지 별당 쪽으로 곧장 걸어갔다. 별당엔 불이 밝혀져 있었다. 조심조심 방문을 열어본 홍찬. 예상외로 빈방에 어리둥절한 모양 고개를 꼰다. 그 뒤로 바짝 다가선 오동이 저고리 호름으로 사나이의 목덜미를 살짝 치고 잽싸게 방으로 들어가서 불을 껐다. 고기는 소나기에 잡았다. 이젠 구미가 동하는 대로 요리하고 상미할 차례다. 구워 먹을 것이냐 지져 먹을 것이냐 끓여 먹을 것이냐 아니면 회로 먹을 것이냐 그런데 그 고기란 놈이 맹랑했다. 낚시꾼 손에 잡혔으면 그 손바닥에서 팔딱거리는 것이 고작일 터인데 소리 없이 다가오더니 오히려 이 편을 데리고 놀자는 수작이었다. 그는 먼저 여자의 상반신을 더듬었다. 그리고 한다는 소리가 그런대로 쓸만 하고 먼 이것이었다. 주도권은 자기가 놀아보자던 어워동의 자존심이 발끈할 밖에 사나이의 손이 하반신으로 더듬어 내려오자 그 팔목을 잡아 틀었다. 주인은 누군데 함부로 구는 거야. 남의 방을 찾아 들었으면 방임자 처분을 기다려야 하자노. 길을 꺾자는 선수였지만 막상 그런 말을 하고 나니 그 말을 책임질 만한 행동이 문제였다. 어떤 식으로 처분을 내린다. 이미 살을 섞은 사이라면 어려울 것도 없겠지만 처음 대하는 남자이니 만큼 함부로 굴기도 못하다. 섣불은 주도권의 행사는 굶주린 암케 같은 천한 인상만 심어줄 우려가 없지 않다. 도도한 여유를 과시하면서 되도록 우아하게 휘어 잡아야 한다. 처분을 내리시오 낭자. 사나이는 유들거렸다. 예방을 했으면 먼저 인사가 있어야 할 것 아냐. 처음부터 말을 놓은 고압적인 어투로 얼러대며 나이에 비해서 제법 수염이 텁스룩한 턱을 받쳐 들었다. 어린아이 다로는 솜씨를 보인 것이다. 그야 인사는 여쭤 없지요. 사나이는 역시 능글눥글 받아 넘기더니 오우동의 앞가슴에 코를 박았다. 엄마 젖을 찾는 갓난애 처럼 그것이 오우동의 자존심을 뿌듯하게 충족시켰다. 이번엔 그의 등을 토닥거려주었다. 콧소리를 흘리며 사나이는 젖꼭질을 물었다. 그것도 아기같은 입질이었다. 성숙한 남자가 여성을 자극하느라고 애무하는 그런 식이 아니라 목마른 영아가 모유를 담아듯이 쪽쪽 빨아들였다. 모유가 날 턱이 없었지만 사실상 그것이 샘솟아서 사나이의 목줄 깊이 흘러들어가는 착각과 그 착각이 비전에는 야릇한 유혈에 어깨를 꼬면서 앓는 소리를 흘렸다. 사나이의 실팍한 손이 그 어깨를 잡더니 묵직하게 문질러댔다. 이미 어린아기 손이 아니었다. 아버지처럼 매달리고 싶은 손이었다. 어우동은 사나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비릿하면서도 구수한 기름진 산짐승의 대바지를 굽는 것 같은 냄새였다. 아주 자연스럽게 유두를 물었던 입을 사나이는 이동시켰다. 그의 입술과 혀끝을 따라 어우동의 혈관이 화끈화끈 끓었다. 가슴에서 복부로 거기까지는 정상적인 행로였다. 흔히 배놀이 곳이라고 일컬어지는 복부를 통과하면 옹문산 감초밭을 거쳐 따뜻한 샘터로 파고드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그러나 홍찬이란 사나이 엉뚱하게도 그런 노선을 무시하고 훌쩍 뛰었다. 그의 입이 정착한 것은 당치도 않은 땅끝이었다. 여자의 발바닥에 혀끝을 붙이고 핥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식의 애무도 있는지 없는지 오후동은 모른다. 어쨌든 처음 당하는 기습이었다. 발바닥 가장 신경이 예민한 부위다. 우선은 간지럽다. 발버둥을 쳤다. 그 발목을 두 손으로 움켜잡고 사나이는 집요하게 혀를 눌렸다. 간지러움이 서서히 탈바꿈하더니 뜨겁고 짜릿한 성감이 불길처럼 위로위로 치솟았다. 이제 그만 안타까운 애서의 말이 나오려는 것을 오후동은 겨우 삼켰다. 그러자 사나이는 그런 안타까움을 민감하게 감취한 것일까. 입을 떼었다. 오후동은 목이 탔다. 발바닥에서 떨어진 사나이의 혀끝이 고지어 밀착해 줄 부위에 신경을 모으고 기다렸다. 그러나 소식이 없다. 여자의 감지를 도둬어보려는 의뭉스런 계산알이라도 튕기면서 견디다 못해서 살려달라고 매달리길 노리는 걸까. 어림도 없다. 나는 구고라는 입장이 아니야. 데리고 놀자는 것뿐이다. 사나이가 문득 몸을 일으키는 기색이더니 붓이 또를 쳤다. 뭐 타는 거야. 날카롭게 쏘아 붙이는 소리가 오후동에 입을 비집고 나갔다. 답답해서 얘기나 하려고. 불이 밝혀지자 홍차는 무릎을 모으고 앉아서 허오로운 눈으로 오후동을 내려다 보았다. 얘기.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서 기계적으로 대물었다. 내겐 묘한 버릇이 있어. 잔뜩 시장에서 밥을 퍼먹다가도 내가 왜 이렇게 걸근거려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입맛이 뚝 떨어진 단 말이야. 이번 과거에 꼭 장원을 해야 겠다고 눈을 까 뒤집고 밤을 세우다가도 이렇게까지 해서 입신양명 이란 걸 따야 하나. 그렇게 소군대는 소리가 들리고 나는 그만 나 자신이 치사해져서 책이고 뭐고 던져버리는 거야. 여자를 끼고 미치게 뒹굴 때도 마찬가지야. 이까짓게 뭐라고 하나. 이렇게 미쳐야 하나. 그런 의욕이 피어오르고 그렇게 되면 내 몸은 비참하게 오그라드는 거야. 병일까? 사나이의 안색은 창백하게 바래진 것처럼 보였다. 나 첫눈에 회가 동했어. 미치도록 그대가 먹고 싶었어. 어느 여자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한 욕망이었어. 소문이 나면 모처럼의 출세길에 지장이 많겠지만 그런 것 다 각오하고 뛰어든 거야. 그런데 그 욕망을 채우기도 전에 왜 또 이러지? 사나이의 푸념은 진지했고 비통했다. 이런 병도 있을까. 오우동이 체험한 두 사나이 태강수도 구전도 여체의 살이 닿기만 하면 곧장 타올랐다. 사나이의 육체의 기름이 모자라서 여체는 버려두고 소진하는 부족함은 있었어도 기름을 소모하기도 전에 꺼진 적은 없었다. 이 사나이 기름이 마르기도 전에 꺼지는 이 사나이에겐 무엇이 미흡할까? 그대는 나를 경멸하겠지. 타지도 못하는 때깜을 들이밀고 아궁이만 쑤셔댄 나를 역겨워하겠지. 하지만 나라고 맨날 이런 건 아냐. 탈적엔 누구보다도 화날 탄다고. 고 요기같은 속삭임. 내가 왜 이 짓을 하느냐. 그 소리만 듣지 않으면. 어우동은 사나이가 가엾어졌고 그런 연민의 정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다. 내가 태워줄까. 자신의 목소리까지 따뜻해짐을 느끼며 이마를 사나이의 이마에 가까이 가져갔다. 값싼 동정만이 아니었다. 제 힘으로는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귀여운 공기돌. 내 손으로 만져주고 굴려보고 그리고 높다랗게 비상시켜보자는 신선한 의욕이었다. 잘될까? 사나이는 회의적이었다. 잘될 거야. 어우동은 이마를 비벼댔다. 귀여운 돌은 차갑고 자그마했다. 어우동의 손아귀에 잡혔으면서도 떨지도 못했다. 그저 오그라져 있었다. 왜? 부끄러워? 어우동은 자기가 십년이나 연상인 것처럼 여겨졌다. 한 손으로 불을 껐다. 이러면 조금은 덜 부끄럽지. 그래도 들은 반응이었다. 굴려도 구르지 않는 납작돌이었다. 거기 마음 알 것 같아.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왜 이러나? 하지만 나는 거기와는 달라. 이래서는 안 된다 싶으면 더 나은 것을 찾아보는 거야. 거기처럼 자기를 던져버리진 않아. 더 나은 더 나은 그것도 시큰둥하면 홍찬이 물었다. 그보다 더 나은 걸 찾아보는 거야. 사나이는 아기처럼 가슴을 만지작거리면서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 이번에는 그가 말머리를 잡았다. 흔히 있는 얘기지만 어느 직원이 명당자리를 찾아다녔다는 거야. 그럴싸한 산이 있어서 올라가 보면 혈은 없고 그 산 넘어 다른 산이 그럴싸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그 산에 올라가 보면 허탕이고 또 다른 산이 좋아 보이고 또 올라가 보면 역시 허탕이고 그렇게 평생을 헤매다가 늙어 죽었다는 거야. 헛산 거지. 헛산 게 아니야. 어우동은 강하게 부인했다. 그 직원 산에 오르는 동안은 기대가 컸을 거야. 누구보다도 보람있게 산 거야. 실망했을 때는? 잠시 쉬고 숨을 돌렸겠지. 그리고는 다시 힘을 내고 새로 살았겠지. 힘을 내고 새로 산다. 잠잠했던 욕망이 움틀했다. 겉 봐. 어우동이 몸을 튀겼다. 벌고 벗은 몸은 힘차게 굴렀다. 우선 사나이의 생리가 소생한 것이 어우동은 대견스러웠다. 자기가 무슨 큰 이적이라도 성취한 것 같은 흐뭇함이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아. 마음의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귀도 막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이 일만이 전부라고 열중하는 거야. 그것은 그것은 어우동 자신을 고무하는 다짐이기도 했다. 한 번 불이 붙자 사나이의 화력은 대단했다. 맹렬한 화염을 품으며 돌입했다. 차고 작게 오그라졌던 돌이 거대한 불기둥으로 볼변한 위세였다. 외문 내문 아낌없이 열어제치며 어우동도 더불어 탔다. 막강한 화력에 생리적인 호응도 민감해졌지만 보다 더 강렬한 것은 정신적인 충족감 이었다. 산을 하고 자그맣게 오그라들었던 돌멩이에 나는 불을 붙이고 엄청나게 터뜨렸다. 자신이 무슨 초인적인 이인이라도 된 것 같은 희열이었다. 베리고 노는 이상의 환이었다. 하늘 바로 그것이다. 귀여운 돌 홍찬은 그날 밤 죽다가 살아난 고양이처럼 신바람을 피우며 내일 밤도 꼭 찾아오겠노라고 단단히 약속을 했다. 그런데 그가 오지 않는 것이다. 벌써 사흘째다. 어우동이 무엇보다도 불안한 것은 홍찬이란 사나이의 마음의 금융이다. 모처럼 열중하다가도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하나 해야 하는 자의식의 과인 그것이 재발한 건 아닐까. 밤마다 이리로 오다가고 그놈의 몹쓸 병이 발동해서 발길을 돌린 것일까. 차라리 구전이란 자라도 아쉬운 나머지 그런 기대까지 들먹여 보다가 이게 무슨 꼴이지 어금니를 깨문다. 데리고 놀겠다던 금지는 어디다 던져버리고 비롱뱅이처럼 걸근거리다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걸근거리는 것이 아니야. 적당한 식욕을 채워보자는 게 왜 지사에 상반된 말만을 곱씹으며 방황하고 있었다. 구전도 어쩐일인지 그날 밤 이후로는 한 번도 찾아오질 않았다. 해는 아직 높다란데 벌써부터 갈증은 탕력스럽게 작동을 해서 몸을 꼬고 있는데 아쉬 손님이 오셨네요. 순이가 고개를 들이민다. 잠시 후 그 손님 전이감생도 박강창이 보기에도 힘꼬리났을 것 같은 한 노복을 데리고 별당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삼촌이라며 너스레를 떤다. 초면인데도 박강창은 번쭉 좋게 넋살을 떨었다. 나이는 삼심한 박쯤일까. 크도 작도 않은 키에 숭글숭글한 얼굴 누구에게도 호감을 주는 인상이었다. 그런데 조카님 그 조카님 소리가 아까부터 귀에 거슬려서 우리하고 몇 촌이나 되시나요? 말 허리를 꺾어 보았다. 몇 촌이냐고 그건 나도 몰라. 박강창이란 사나이 널죽 하기만 했다. 본과는 다르지만 같은 박가니까 또 창성할 창자 돌림자고 공교롭게 갖고 해서 조카 아버님을 형님이라 불렀지. 거긴 그분의 딸이니 조카라고 불러본 거고. 기가 막혀서 오후동은 또 실소했다. 잘 웃는 구먼. 나는 그렇게 웃는 사람이 좋더라. 그런데 조카님 흔들리던 박강창의 안색이 문득 진지해졌다. 내게는 또 한 가지 버릇이 있지.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아쉬워하나 무엇을 원하나 캐보는 거야. 그리고 내 힘 잘하는 데까지 그 아쉬움을 채워주고 싶어지는 거야. 그는 오후동의 속마음을 갈피갈피 헤쳐보는 눈이 되었다. 무고로인 같은 인상이며 언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도 선열했다. 한동안 그렇게 응시하다가 그것이 실눈이 되더니 아까워라. 혀를 찼다. 그 소리가 진하게 오후동의 신금을 튀겼다. 아까워. 그는 곡 씹었다. 뭐가 아깝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후동이 대물었지만 몹쓸 세상 약간 빗나가는 듯한 소리를 박강창은 흘렸다. 이렇게 좋은 사람을 굶기다니. 다음 말이 그런 대로 앞에 한 말과 이어졌다. 그렇지. 그는 오후동에게로 바싹 다가서서 데리고 온 노복에게 겪는지를 던지며 속삭였다. 조카님 무척 시장하지. 그제서야 그 말뜻을 알아들은 오후동은 당혹했다. 초면부터 그런 소리를 입에 담는 이 사나이를 던적스런 벌레로 욕해 줄 것인가. 실성한 미치광이로 웃어버릴 것인가. 재미나는 괴짜로 그 말에 더 귀를 기울여 볼 것인가. 너 저 뒤에 가서 냉수 한 그릇 떠오너라. 그런 말로 박강창은 노복을 멀리하더니 계속 이죽거렸다. 내 눈엔 환히 보인단 말이야. 조카님이 얼마나 시장한가. 그러면서도 입맛은 무척 까다로울 거고. 친척이니 어쩌니 한 말은 헛은 소리. 본관도 다르다니 남남이나 다름없는 사이다. 그런 남자가 이따위 수작을 농하니 연우규수 같으면 호되게 쏘아주고 쫓아버리거나 방 안으로 몸을 피하는 게 상례일 것이다. 그러나 오우동은 그 사나이에게 성미라고. 그 편에서 청하지 않더라도 말이야. 이 나이에 전의감 생도가 돼서 의술을 배우게 된 것도 그런 성미 때문이지.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 하나라도 더 내 손으로 고쳐주겠다는 마음에서였어. 액면대로 듣자면 남을 위해서만 살겠다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기엔 그의 언덕이 너무 어수선하다. 노복이 냉수한 바가지를 떠왔다. 박강창은 그것을 반쯤 마시더니 이 물을 어떻게 한다? 그냥 버리기는 아깝고 또 묘한 소리를 한다. 생각해 보라고 샘에서 먼 농밭에서 떼약뼈쬐며 일하는 농부에겐 이 물 한 모금이 어디라고 갸륵하고 그럴싸한 소리였지만 그러면서도 현실과는 이가 맞지 않는다. 그때까지 보이지 않던 순이가 조르르 달려왔다. 눈치를 살피던 순이는 멀뚱멀뚱 박강청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박강청은 두서없이 몇 마디를 더하더니 후의를 약속하며 무심히 돌아갔다. 정말 앞뒤가 모를 사람이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 담을 넘어 들어오는 인기척이 느껴졌다. 어워동은 숨을 들이켜고 그쪽을 쏘아 보았다. 한 사나이가 자기 방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어둠을 통해서 남아 보였다. 누구일까 홍찬일까 아니면 구전일까 사나이는 방문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겨우탄다. 방안에서 내다비치는 불빛을 통해 사나이의 여 벌구를 확인한 오우동은 약간 방황했다. 박강창이었다. 초면부터 조카님 어쩌고 비위 좋게 녹사를 떨던 그였지만 그때 받은 인상엔 여느 남자와는 다른 청결한 때가 있었다. 그가 이른 밤중에 담을 넘어 뛰어들다니 그 사람도 별수없는 짐승일까 불을 보면 눈이 모는 불나방일까 그러나 그를 경멸하는 마음보다도 베리탄 호기심이 고개를 들었다. 짐승이라면 어떤 짐승일까 구전이 같은 멧돼지일까 홍찬이 같은 병든 사슴일까 내가 모르는 어떤 괴수일까 그때 박강창이 남기고 간 말이 생각났다. 조카님 시장끼 뿌듯하게 채워줄 약을 지어오겠다던 말 그런 약을 지어온 걸까 더더구나 이런 밤중에 마음속으로 생글거리면서 오우동은 그에게로 다가갔다. 박강창은 멋쩍은 눈을 껌벅거리다가 약속을 지켜야 하겠기에 혼자 소리를 흘리고는 들어가도 무관하겠지 조카님 대답 대신 오우동이 앞질러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박강창도 따라서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지금은 밤이라고요. 오우동은 말했지만 화가 나서 한 소리는 아니다. 그저 해본 말이다. 아무렴 밤이지. 사나이는 싱겁게 응수했다. 절로 웃음이 치미는 것을 삼키며 성은 같다지만 말해요. 남남이나 다름없는 남정내가 야밤중의 규방을 엿보기인가요? 그런 거 따질 까다로운 마음은 없지만 사나이의 반응을 떠보자는 생각이었다. 약속은 지켜야 하겠고 그야말로 남남이나 다름없는 규수를 대낮에 찾아볼 수도 없고 박강창은 씩 웃었다. 낮보다 밤이 점잖다는 얘기인가요? 오우동은 짖굳게 오아보았다. 점잖진 않지만 무난은 하지. 안 그래? 높죽 받아 넘기는 말에 오우동은 그 정도로 접어두고 도대체 약속이라는 게 뭐였더라. 기억은 하면서도 딴청을 해보였다. 약 약이라뇨? 조카님 시장길을 채워줄 약을 지어 오겠노라고 하지 않았던가? 오우동에 정고리 또 살랑거렸다. 그 약이라는 거 구해오셨나요? 백방으로 수소문은 해보았지. 그런데 도무지 마땅한 약재가 없구먼. 조카님 허기증만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면 숨을 막히게 하는 것뿐이고. 박강창으로선 홍창과 오종년이 지껄이던 얘기를 떠올리며 한 말이었지만 어우동이 그 말을 새겨두를 턱이 없다.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아홉 살 때였던가 집에서 기르던 암코양이가 밤낮으로 울어대질 않겠나. 사나이는 엉뚱한 얘기를 꺼냈다. 그 고양이 울음소리 내겐 창자를 끊어내는 것처럼 아프게 들렸어. 무슨 약을 먹여야 울음을 그치겠느냐고 어른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들 웃기만 하는 게야. 답답하고 안타까워 견딜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요? 얘기의 초점 어렴풋이 짐작은 가지만 모르는 체하고 어동은 물었다. 이번엔 하인배드를 붙잡고 졸라댔더니 한 놈이 징그런 웃음을 피우며 말하는 거야. 앞내를 내는 거라고. 수컷을 붙여주면 조용해질 거라고. 어동은 까르르 웃었다. 웃을 일이 아니라고. 어린 내게는 애가 타게 절실한 문제였다고. 박강창이 눈을 부릅댔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나는 수코양이를 찾아다녔지. 하지만 고양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잡히는 짐승인가. 암코양이는 쉴 새 없이 울부짖고 박강창의 화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하면서도 묘한 곡으로 몰고 들어가고 있었다. 암코양이의 허기증이 내겐 내 자신의 그것처럼 견딜 수가 없더구먼. 수코양이를 붙여줄 수 없다면 내 손으로 어떻게 해 주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지 않았겠나. 어떻게 하다뇨. 대묻다가 오우동은 말꼬리를 들이마셨다. 사나이의 답변은 무르나 마나일 뿐만 아니라 도대체 그 화제가 그렇다. 심야의 외딴 방에 남녀가 마주앉아 들먹거리기엔 비린내가 너무 짙다. 그러나 박강창은 태연했다. 아홉 살 먹은 사내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로 어른들은 오해하기 쉽지만 자홍의 합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럭저럭 짐작은 갈 나이라고 그 암코양이를 안고 호젓한 광속으로 들어갔지 그리고 그만해요. 어우동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빽질렀다. 왜 내 얘기가 재미없나? 무신경하다고 할까 능청 맞다고 할까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고 허허 내 말귀를 잘못 알아들은 게로군 박강창의 양미간에 쓸쓸한 그늘이 스쳤다. 아무리 어린 나이기로 짐승을 상대로 추한 짓을 했겠나 아주 깨끗했지 내 손도 내 마음도 총잡을 수가 없다. 어루만져 주었을 뿐이야. 내 손이 약손이다. 너무 보채지 말고 코 자라고 목덜미랑 등이랑 쓸어 주었을 뿐이니까. 이번엔 김빠진 실소를 어우동은 흘렸다.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마음이라고 암코양이 허기증을 채워주려고 애를 태우던 내 마음.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음을 거두고 어우동이 물었다. 조카님도 시장해 보이니까. 내가 시장하든 말든 어우동은 짜증을 느끼며 쏘아주었다. 댁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본관도 다르다면서 그저 성이 같다는 날량한 이유 때문인가요? 내 성이 김각은 조카님 성이 이각은 마찬가지일 게야.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내겐 조카님이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 암 고양이처럼 집 나간 누이동생처럼 누이동생 이라고요? 그런 애가 있었어. 박강창의 얼굴이 갑자기 열 살은 더 늙어진 것처럼 보였다. 그러지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야밤증에 뛰어들겠어? 약은 못 구했지만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 암 고양이처럼 어루만져 주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워리 광대와도 같은 사나이에 일방적인 친절이 우스워져서 오우동은 비양됐다. 내 허기증이란 것이 그런 걸로 채워질 것 같아요. 나도 모르지. 하지만 그때 그 암 고양이는 조용해지더구먼 꼬르륵 꼬르륵 잠이 들더구먼 박강창은 말을 이었다. 나는 다르다구요. 고양이가 아니라고요. 오우동은 배 쏘았다. 다르다니 짐승에게도 마음은 통하는데 사람에게 안 통하려고 마음이 통한다구요. 통하고 말고 그 고양이가 부엌에서 생선 대가리를 물고 나오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거든. 박강창의 욕설은 또 새끼로 빠져나간다. 고양이는 우흑우흑 코를 불면서 눈에 불을 켜고 나를 쏘아보는 거야. 아마 내가 주먹이라도 휘두르며 덤벼들 줄 알았겠지. 하지만 어린 나에겐 그 고양이가 귀엽게만 보였어. 그는 신눈을 하면서 이렇게 눈을 가늘게 뜨고 괜찮아 나 야단치지 않을 거야. 먹어 먹어 했더니 고양이도 눈을 내리깔고 그 자리에 엎드러줘 그 생선 대가리를 먹어치우더구먼. 그때부터 우리 집 고양이가 됐다고. 어우동이 고양이에게 느껴온 감정과는 반의한 소리만 한다. 집안 식구들은 질색을 했지만 나는 전실 자식 끼고 두는 서러운 애비처럼 고양이를 감싸주고 먹여주었지. 이 사람 역시 모자라는 사람이 아닐까. 심리할 여자방을 찾아 들었으면서도 대단치도 않은 고양이 타령만 늘어놓다니. 고양이는 내 스승이었어. 박강창의 말머리가 다시 비약한다. 인간에게선 배울 수 없었던 기쁨을 깨우쳐 주었으니까 그게 나오시네. 진담이라고 나는 주막이랑 음식집을 찾아다니면서 생선 대가리를 얻어다가 고양이에게 먹였다고 비렁뱅이 같은지 작작하라고 어른들의 구박을 맞으면서 말이야. 하나도 재미없는 얘기. 어우동은 하품을 했다. 나는 기뻤어. 고양이가 좋아하라고 먹는 것을 보면 내가 맛있는 걸 먹는 이상으로 흐뭇했고 그런 마음이 뿌리를 내리자 여느 사람은 짐작도 못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거야. 그렇지. 하늘의 기쁨 혹은 재화의 기쁨. 박강창은 박강창은 한술 더 크게 나온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주는 기쁨. 무엇 하나 아쉬울 것 없는 하늘이나 제왕이 가련한 창생들에게 베풀기만 하다가 그것들이 배를 두드리며 노래하는 것을 구부보는 기쁨. 야단스런 허풍 그만 떨라고 오우동은 웃어주려고 했지만 웃음은 입 끝에서 얼어붙었다. 웃을 수 없는 위험이 사나이에겐 있었다. 조카님에게도 그러고 싶었어. 조카님의 시장길을 채워주는 기쁨. 결국 자기를 위하는 욕심이네요. 겨우 그렇게 반문하는 오우동의 입을. 욕심과는 다르다고. 사랑이지. 박강창은 강하게 들어막았다. 흔히 남녀간에 있는 상사의 정이라는 건 그야 욕정이지. 그립다느니 보고 싶다느니 아름다운 색칠을 하면서도 목적은 욕심을 채우자는 그것뿐이지만 내가 말하는 사랑은 다르다고 받을 생각 없이 아낌없이 주는 것 그걸 기쁨으로 아는 거니까. 어디서 들은 소리 같기도 하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 그렇다. 왜 삼촌댁이었지. 남편의 즐거움이 아내의 즐거움이 되고 아내의 즐거움이 남편의 즐거움이 될 경우 궁합이라는 것은 맞는 거라고. 내가 좋은 것보다도 그이가 좋아하는 것이 더 좋다고. 그때 그 말이 가슴 깊이 꽂히기는 했지만 현실적으로 실감해 보진 못했다. 태강수와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부전과의 정교도 그렇다. 사나이는 내 육체를 통해서 제 욕정만 채워보려고 허덕거렸고 어으동 자기도 지지 않겠다고 탐욕을 부렸다. 홍창과의 사이는 약간 빛깔이 다르지만 바탕은 비슷하다. 내 눈으로 골라서 데리고 놀겠다고 사나이를 유혹했고 낚시를 문사나이 역시 믿기나 먹겠다고 껄떡거렸다. 그러다가 사나이가 자의식에 빠져서 오그라들자 거진 불을 일구어 주느라고 애는 썼지만 그건 역시 박강창이 말하는 사랑과는 다르다. 망그러진 장난감을 고쳐본 것에 불과하니까 도대체 박강창 이 사람은 무엇을 어떻게 주겠다는 걸까? 아직도 시장할 텐데 그가 말머리를 원점으로 돌렸다. 썩은 생선 데깔이 하나 못 얻어왔다면서요. 어으동이 살짝 오아보았다. 어릴 적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 그럴 땐 생선 대신 내 손가락이라도 먹이고 싶은 마음에 고양이 입에 틀어넣었지만 고양이는 물지 않더구먼. 그래서요? 야릇한 기대가 오우동의 정고를 들먹였다. 미안하다고 그랬지. 그러면서 머리를 쓸어주었지. 사나이의 손이 아주 자연스럽게 오우동의 머리에 얹어졌다. 어느 사나이의 손보다도 따뜻한 손이었다. 그 손끝이 머리카락을 헤치고 파고들었다. 옥노향 그럽고 홍남 눈물 짓는데 그러면서 그는 만당시인 온정균의 객루자한 구조를 업조리기 시작했다. 고운 눈썹 푸르름도 바래고 구름같은 머리채는 흩어져 기나긴 가을밤 금친만 차가워라. 독수공방의 외로움을 노래한 염려한 가락이었고 그것은 또 오우동의 아쉬움이기도 했다. 호월은 남천의 높은데 겹겹이 내려진 발속은 고요해라. 심창의 그윽한 사양 내용 외로운 잠자리에 부질없는 몸단장. 같은 시인의 시인의 시키로 오우동은 화답했다. 외로움을 달래주는 사나이에게 살며시 흔들어 보이는 응석의 꼬리였다. 박강창은 빙글에 웃더니 원정균과 더불어 쌍벽을 이루던 이상은이 무제 마지막 구절만 따서 다시 흥얼거렸다. 춘심 꽃피우기를 서두르지 말라. 한치의 상사 한치의 잿더미 급히 타는 연정은 그만큼 속이 식어버린다는 경고였지만 하필이면 지금 그런 진부한 못을 박는 저의는 무엇일까? 나 고양이에게 생선대가리를 줄 적에도 그랬어. 박강창은 속 모를 소리를 흘렸다. 그 생선대가리 통째로 던져주진 않았거든. 또 고양이 타령이었지만 듣기 싫진 않았다. 급히 먹다가 가시라도 걸리면 어쩌나. 어린 마음엔 그게 걱정이 돼서 조금씩 조금씩 떼어 주었던 거야. 조금씩? 어우동은 눈을 들어 사나이의 입을 쳐다보며 미소했다. 천천히 사나이도 내려다보며 눈가에 미소를 새겼다. 다른 경우라면 우유부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나이의 그 같은 여유가 자정을 도두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상하다. 미소하는 눈으로 미소하는 눈을 마주보고 있자니 그저 가슴이 편하기만 하다. 관능의 갈증 따위는 사그라지고 없다. 시장끼가 가신 모양이로구먼. 사나이의 눈은 밝았다. 머리에서 손을 떼었다. 오늘 밤은 이만 물러가도록 해야겠어. 자리에서 일어서더니 훌쩍 나가버렸다. 싱겁다면 그보다도 싱거운 미래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오후동은 어느 사나이와의 만남보다도 부듯한 여운을 씹으며 눈을 감았다. 방을 나선 박강창은 아주 익숙한 걸음걸이로 급하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뒷문을 빠져나갔다. 그때 그 뒤를 오빠 성근이란 놈이 밟고 있었다. 사양끼처럼 오후동의 비밀을 염탐하느라고 촉각을 곤두세워온 임왕종은 전 남편 태강수의 사주를 받고 있었다. 태강수는 어금니를 갈고 있었다. 몇 놈째라고? 구전이 그 놈과 새로 과거에 급제했다는 홍찬이란 놈? 확실히 꼬리를 드러낸 놈은 그 놈들 둘이지만요. 냄새를 맡고 기웃거리는 놈들이 또 있다고요.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것은 성근이었다. 그건 어떤 놈들이지? 박강창이란 전의감생도가 밤중에 다녀갔고요. 사원부토리 오종년은 숫제 혼인을 하겠다고 중매까지 놓았고요. 5, 6월 쇠파리만도 못한 놈들. 태강수의 눈은 살기의 핏발을 세우고 있었다. 죽인다니까 어느 놈이고 시도 남기지 않고 그 중에서도 오종년 그 자가 가장 큰 가시옷이다. 자개 길창이 하는 말이었다. 한동안 놀아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식으로 혼인까지 하겠다고 설친다면 여간한 가구를 굳혔겠습니까? 무슨 가구? 사안부 도리까지 지내는 놈이 그 점도 모르겠습니까? 가군이 생존한 사대부 댁 부인 내는 어떠한 경우라도 재혼은 불가능하다는 법도 말입니다. 그야 알고 있겠지. 알면서도 강행하고자 설친다면 어떤 성산이 있을 게 아닙니까? 태강수는 우멈했고 길창은 말을 이었다. 이건 시생의 추측입니다만 그놈이 혹시 어르신을 제거할 흉책이라도 꾸미고 있는 게 아닐는지요? 그놈이 나를? 핏발이 선 태강수의 눈알이 떨렸다. 여쭙기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나을이 한 분만 계시지 않게 된다면 그자가 원하는 혼사도 가능한 노릇이 아닙니까? 참 이치가 그렇게 돌아가네요. 성근이도 맞장구를 쳤다. 내가 누구라고? 성상의 제당숙 나 태강수를 어느 놈이 감히 조심은 하셔야죠. 조심이라니 무슨 얼어 죽을 놈의 조심 이 편에서 선수를 써서 그 놈들을 죽여 없애면 그만이 아닌가 그야 그렇게 습쪼만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뒤탈 없이 처치하자면 말입니다. 지난 날 구전을 기습했다가 참패한 쓴맛을 길창은 곱씹는 국이었다. 아니 아니 그렇다고 내가 겉만 먹고 앉아있어야 하나? 잠을 자다가도 그 놈이 잠입시킨 자객이라도 덤벼들지 않을까? 음식상을 받으면 복을 타지 않았나? 전전 긍긍해야 한단 말인가? 주먹을 휘둘러 태강수는 방바닥을 쳤다. 차라리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길창이 소리를 죽이며 곁에 앉은 성근이를 넌지시 돌아보았다. 뿌리를 뽑아버리는 것입지요. 뭐든 화근에 뿌리만 제거한다면 하찮은 쇠파리들이야 재물에 흩어질 게 아닙니까? 태강수는 손으로 톡을 만지며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다. 아씨 저 죽고만 싶어요. 순위가 입술을 떨며 투덜렸다. 가을 철로 접어들면서 다닥없이 투덜거렸다. 가을 철로 접어들면서 다닥없이 입맛이 떨어지는 게 오후동은 찜찜했다. 남들은 입맛이 드는 가을 철이라는데 풍인문박 낙산 중턱에 희한한 샘이 난다고 채증에도 좋고 입맛 나는 데에도 다시 없는 약수라는 얘기를 어디선가 얻어듣고 순위가 전했다. 미쳐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순위를 시켜서 떠다 마셔보았더니 괜찮다. 직접 가서 새물을 떠마시면 훨씬 효염이 더하다는 말에 철도 그렇고 해서 삼베옷 대신 무명 치마 저고리를 해입고 그 약수터를 찾아가 보았다. 사흘 전 일은 새벽이었다. 남들의 눈이 실어서 날 밝기 전에 집을 나섰더니 심리가 채 못되는 풍인문 앞에 당도하자 마침 파루종이 울리며 송문이 열렸다. 그 시각 호젓한 약수터엔 아무도 없어서 좋았고 직접도 마시는 새 약수의 효엄도 특별한 것 같았다. 구미도 약간은 당기기 시작한 듯 싶어서 오늘도 순위를 데리고 그 시각에 집을 떠난 것이다. 죽고 죽고 싶다니 벼랑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순위를 돌아보며 오우동이 웃었다. 불은 아침 안개가 짙게 덮인 산 기슬계 접어들고 있었다. 죽이고 싶기도 하고요. 그 말을 엿듣는 사나이가 있었다. 성근 이었다. 오우동과 사머리가 집을 나서자 그는 줄곧 뒤를 밟아온 것이다. 오늘따라 유별난 안개 때문에 거리를 많이 두지 않아도 들킬 염려가 없는 것이 그에겐 편리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장세 그 녀석이 절 울린다구요. 순이는 정말 홀짝거리고 있었다. 너희들 다정한 사이 같던데 널 울려. 그날 밤 엿들은 미소로운 미로를 떠올리며 오우동은 살짝 놀려보았다. 아씨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까지 쇠도둑놈 같은 걸 웬눈으로나 볼 것 같나요? 제 발이 저렸던지 순이는 팔짝 낀다. 그런데 왜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을까? 조금은 짓궂다 싶었지만 내 친 걸음에 떠보았다. 그 녀석이 너무 던적스러워서요. 내게 손찌검이라도 하더냐? 어머어머 그런 짓 했다간 다리몽둥이가 성할라구요. 어디까지나 제복 안 큽니다. 그럼 그 녀석이 글쎄 금분이란 계집애를 건드리지 않겠어요? 금분이는 정 시부인의 몸종이다. 제 눈으로는 똑똑히 봤다구요. 바로 사당 뒤에서요.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왜 상관이 없어요? 파라 악을 쓰다가 순이는 황급히 자기 손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 이것 봐. 어우동은 그 어깨에 손을 얹었다. 동기처럼 같이 자란 이 몸종의 단순한 심화가 귀엽기도 하고 가엾기도 했다. 남자들이란 다 그런 거야. 그러니 우리 내 여자들은 단단히 속을 차려야지. 뒤를 밟으며 거기까지 엿들은 성근이가 음산한 웃음을 씹더니 약수토로 통하는 시름길로 앞질러 접어들었다. 어떻게 해야죠 아씨? 남자들은 모두 도둑놈이라고들 하던데요. 무슨 소리로 꼬시든지 꼬지 듣지 말아야 하나요? 순위는 순진하기만 했다. 그러다간 한평생 처녀로 늙어줄게. 처녀 귀신 되긴 싫고요. 내가 꼬삐를 잡는 거지. 내 마음에 드는 남자라면 쥐고 흔드는 거지. 사내가 꼬삐를 끊고 도망치면 어쩌죠? 쫓아다니면 매달리나요? 그것도 내 마음 내키는 대로 매달리고 싶거든 거머리처럼 달라붙는 것도 나쁘진 않을 거야. 어머 치사해라 사내가 장새놈 하나뿐인가요? 그런 마음이거든 발길로 차는 거고 그리고 딴 남자를 잡나요? 그러고 싶은 남자가 눈에 띈다면 아쉬 말씀대로 한다면 속은 편하겠지만요. 우라가 끓는 걸 어떡해요? 오간장이 뒤집히는 걸요? 사귀어야지 그리고 강해져야지. 오우동은 자신의 마음이 아프던 역정을 되짓고 있었다. 앞질러 달려간 성근이는 톡 있는 눈으로 약수터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 쥐도 새도 모르겠구만. 샘을 들여다본다. 큰 바가지 정도로 움푹 패인 돌에 물이 가득 헤어있지만 용수량은 극히 미미한 편이었다. 별로 넘쳐 흐르는 물도 없다. 그는 약공지 한봉을 꺼내더니 그 물에 가루약을 탔다. 차라리 불의를 뽑아 버리자며 길창의 제안을 따라 그들 셋은 끔찍한 흉계를 꾸몄던 것이다. 오우동을 독살하기로 한 것이다. 하수인 노릇은 성근이가 맡았다. 오우동이 죽어 없어지면 박윤창의 막대한 제사는 성근이 내가 고스란히 상속받을 것이 아니냐는 태강수의 설득에 태륜의 임망종은 그저 싱글봉글 이었다. 제 나름대로 독살의 방법을 강구하다가 요즘 오우동이 새벽마다 약수터에 다니는 사실을 알아내자 저러의 기회라고 무릎을 쳤던 것이다. 약수터 샘물에 독을 타면 그 물을 마신 오우동이 죽는다. 그야말로 쥐도 새도 모를 일이다. 누구도 성근이 제놈을 의심하진 않을 것이다. 크크 사역에 희소를 씹으며 성근이는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오우동과 순이가 그곳에 당도 당도 아씨 입맛이 돌아왔다면서요? 많이 좋아졌어. 내 덕이다. 약수 덕이죠. 오늘만 다녀가면 한동안 안아도 될 것 같구나. 그럼 내일부턴 늦잠을 자도 되겠네요. 잠이 많은 순이는 입을 크게 벌리고 하품을 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오늘이 마지막인 걸요. 허리에 차고운 족박을 뽑아들고 순이가 샘으로 다가갔고 오우동은 바위에 걸터 앉았다. 멀리 동쪽 하늘이 곱게 물들고 있었다. 오우동은 실눈을 하고 바라보았다. 어디선가 이름 모를 새소리도 들려온다. 그저 평화스럽게만 여겨지는 가을 아침이었다. 약수는 아무도 뜨지 않은 천물이 제일이래요. 순이가 물 한쪽 박을 떠가지고 돌아왔다. 족박을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하편도 재미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pass 뱀 뱀 뱀 뱀 아멘